파피르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파피르스의 책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작품은 메마르고 각박한 이 세상에도 훈훈한 온기는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작품인데요. 이해숙 작가의 단편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 소설의 첫 문장에서부터 조금씩 읽어가면서 끝 문장에 이를 때까지 한 번도 딴 데다 한눈을 팔지 못했습니다. 왜냐구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마치 어떤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서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작품 낭독을 시작할 텐데요.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음이 하는 일 이해숙 버스에서 내리면 기차설로가 지나가는 뚝방이 바로 옆에 있어서 그 밑에 뚫린 굴다리는 채소나 조개, 두부나 잡곡 따위를 작은 함지박에 담아놓고 파는 아낙래들의 난전터였다. 굴다리 입구까지 밀려나온 난전터를 조금 지나면 주택가로 올라가는 경사진 넓은 길이 나온다. 처음에 우리 외할머니가 언덕길 위쪽에 있는 집을 샀던 25년 전쯤만 해도 이곳은 좁고 지저분한 골목이 나있는 후미진 주택가의 일부였다. 그러다가 10년 전에 동네 앞으로 버스가 다니는 큰 길이 생기면서 주택가로 이어진 좁은 골목길까지 시원스레 확장이 된 것이다. 골목길을 넓히느라고 헐린 집들이 바로 뒤에 있던 집들이 새로 넓혀진 큰 길가로 나아앉으면서 몇몇 집은 가게를 새로 내었는데 외할머니의 집도 그 중에 하나였다. 집 앞쪽에 새로 들인 가게터는 처음엔 외할머니의 구멍가게였지만 지금은 엄마가 주인인 미장원이 되었다. 애초에 외할머니에게 그 집을 사도록 권한 것은 황씨 할아버지였다. 황씨 할아버지는 나의 외할머니가 40대 초반이었을 때 만나서 할머니 인생의 후반 30여 년을 채워주고 간 사람이지만 정식으로 나의 외할아버지가 되었던 건 아니었다. 그는 할머니가 후살이 갔던 집에서 마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쫓겨나 42살의 나이로 14살 난 딸과 함께 얼떨결에 상경해 처음으로 일하러 들어갔던 한 식당의 단골 손님이었다. 할머니보다 나이가 3살 많았던 그는 그 당시 마을 통장의 직책을 맡아 있으면서 그 일대에서 부동산을 비롯해 사람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거래의 거간꾼 노릇을 하며 동네 유지 행세를 하던 인물이었다. 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해방 전까지 비교적 넉넉한 가정형편 속에서 남보다 나은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덕택이었다. 그가 우리 외할머니를 만났던 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장년층 이상에선 제대로 된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 드물었고 당장 우리 외할머니만 해도 난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신세였다. 할머니야 시골에서 태어나 학교 문전에도 못 가본 처지라지만 서울에서 살면서 국민학교 정도 나왔다 해도 복잡한 절차가 따르는 여러 가지 거래들에서 황씨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많았다. 그런 그가 위할머니의 후원자 비스름하게 나서면서 위할머니는 곧 가게를 얻어 식당 주인이 되었고 황씨 할아버지는 그 가게에 딸린 으슥한 골방에서 사람들을 모아 노름반을 벌이기 일쑤였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원할 때면 즉시 술과 밥을 공제받을 수 있는 편리하고 안전한 노름방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 할머니를 이용했던 건지도 모른다. 노름을 하다 보면 밤을 세우기도 일쑤였고 때로는 노름 핑계를 대고 혼자 남아 있다가 그 방에서 외할머니와 동침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외할머니는 그의 내연의 여자가 되어 갔을 것이다. 황씨 할아버지에게는 어엿한 장가처와 자식들이 있었으니 말이다. 어쨌든 마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그가 뒷배를 보아주는 덕에 외할머니의 식당은 번창해서 몇 년 후에는 얼마간의 목돈이 모였고 그는 그 돈으로 외할머니의 노후를 위해 집을 한 채 사두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손수 골라준 것이 지금 엄마가 미정원을 열어 외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바로 이 집이었다. 처음 살 때에도 후미진 동네 한가운데에 있는 재래식의 작은 집이었지만 외할머니가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집값이 부족했다. 황씨 할아버지는 자신이 앞장서서 보증을 서가며 조합에서 모자라는 돈을 융자받도록 해주고 나머지는 집을 전세 놓아 충당토록 했다. 산 집을 외할머니 이름으로 명의 이전하는 것도 물론 그가 대신했다. 그러면서 그는 말했다 한다. 그저 이 집 한 채만 있으면 할멈 늙음하게 밥 술 걱정은 없을 테니 어디 두고 보라고. 나중에 틀림없이 내 말할 때가 올 거야. 어쩌면 그는 그때 이미 이 집 앞으로 언젠가 큰 길이 날 것을 예상하고 있진 않았을까. 그때껏 수없이 거래해온 부동산 일로 일종의 물리가 트였거나 아니면 그런 일로 관청 사람들을 상대하는 동안 어떤 정보를 얻었거나 어쨌든 지금 외할머니와 엄마가 이 집을 이용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게 사실이니 그의 말은 정확히 들어맞은 셈이다. 나는 구멍가게와 반찬가게 그리고 만화방 따위를 지나쳐서 엄마의 미장원 앞에 발길을 멈췄다. 저녁장을 보러 가는 길인지 손에 조그만 지갑을 든 젊은 여자가 헐렁한 홈드레스 자락을 봄바람에 날리면서 나와 엇갈려 내려가고 국민학교 1, 2학년 정도의 사내 아이 선헛이 시끌벅적 웃고 떠들며 언덕길을 온통 휩쓸면서 뛰어올라갔다. 그 중 한 아이가 입고 있던 제 엄마가 손수 짜준 듯한 털실 스웨터가 어쩐지 덥고 무겁게 느껴진 건 계절 탓인가? 하긴 길가집 담장 너머로 올려다 보이는 몽영가지에는 흰 공단을 오려서 만든 것 같은 물망울들이 터질 듯이 부풀어 있다. 나는 녹슨 철대문 옆으로 나란히 붙어있는 세 짝의 유리문 중에서 흰 바탕 위에 검은색 페인트로 긴 굽슬머리를 나붓기는 여자의 옆모습이 그려진 가운데 유리문을 밀었다. 좁은 실내가 조금이라도 넓어 보이도록 직사각형의 대형 거울을 가로 걸어 놓은 정면 벽 앞에 서서 회전 의자에 앉은 손님의 머리를 닭뼈처럼 생긴 플라스틱 기구로 촘촘히 말고 있던 엄마가 문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이제 오니 토요일인데 다른 때보다 퇴근이 늦었구나. 새로 나올 책이 있어서 교정 볼 게 좀 많았어요. 나는 뒷손질로 열었던 문을 도로 닫고 서서 실내를 휘 둘러보았다. 거울 앞에서 지금 엄마 손에 머리를 맡기고 앉아있는 아줌마나 다만 머리를 보자기로 감싸고 긴 의자에 앉아있는 또 다른 아줌마나 다 나와도 안면이 있는 엄마의 단골 손님들이었다. 나는 두 여자에게 차례로 고개를 숙이며 안녕하세요를 연발했다. 그래 토요일이라 엄마 보러 오는구나. 맨날 혼자서 왔다 갔다 하고 시집은 언제 갈래? 좋은 사람 아직 없다면 내가 하나 소개시켜주고 나는 말없이 웃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고 거울 속의 엄마한테 안으로 들어가 보겠다고 말했다. 엄마가 손님의 머리를 말면서 눈도 들어보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긴 퍼머머리를 정수리에 틀어올려 넓적핀을 꽂은 엄마의 얼굴은 50이란 나이에 비해서는 젊어 보인다.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한 흰 머리카락을 감추기 위해 갈색으로 염색을 한 것이 엷은 화장을 한 하얀 피부에 잘 어울렸다. 생전 살찔 줄 모르는 몸매는 그 나이의 청바지를 입고 굽 높은 슬리퍼를 신고 있어도 조금 더 어색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눈밑과 입가에 잔주름이 지고 턱에서 목으로 이어지는 곳의 피부가 유난히 탄력 없이 늘어져서 피곤해 보인다. 하기야 외할머니와 엄마만큼 피곤한 인생을 산 여자들도 흔치 않을 것이다. 6.25 동란으로 나의 외관은 풍부의 박산이 되었다. 외할머니가 만삭의 몸으로 6살짜리 어린 계집이었던 나의 엄마만을 데리고 친정의 몸을 풀러간 사이에 외할머니의 집은 빨갱이로 몰려 몰살을 당했다는 것이다. 그때 외할머니가 낳은 아기마저 첩돌이 되기 전에 죽어서 전쟁이 끝난 뒤에는 35살의 외할머니와 7살짜리 나의 엄마만이 남았다. 친정조차 가난하여 되돌아가 의탁할 길 없었던 외할머니는 남편과 시부모의 3년상을 치른 후에 고향인 시골을 떠나 인근 소도시에서 식당을 경영하던 한 남자의 후처가 되었다. 그 당시 11살이었던 나의 엄마를 데리고 서였다. 그 남자는 우리 외할머니를 맡기 이전에 이미 두 여자와 살다 헤어진 이력이 있었다. 두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얻지 못했던 그 남자는 우리 외할머니가 아들을 낳아주길 바랐지만 아들을 못 낳는 원인이 아마도 남자 자신에게 있었던지 할머니도 아들은커녕 딸도 낳지 못했다. 남자는 다시 새로운 여자를 얻었고 할머니와 엄마를 구박하기 시작했다. 결국엔 할머니도 더 버티지 못하고 그간 조금씩 모아뒀던 몇 푼 안 되는 돈을 노자삼아 엄마를 데리고 서울로 도망치듯 와버린 것이다. 그때 할머니의 나이 이미 42세였다. 3년 동안 식당 안주인 노릇하면서 익힌 솜씨로 서울에 와서도 한 식당의 주방 아줌마로 일하다가 황씨 할아버지를 만난 것이다. 그 사이 나의 엄마는 외할머니의 식당 일을 도우면서 그럭저럭 중학교를 졸업했지만 고등학교는 실력이 모자라 일찌감치 포기하고 한때는 공장에 취직도 했었지만 그만두고 도로 외할머니인 식당에서 일하다가 스물다섯 살 나던 해 나의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했다. 직업이 화물차 운전사였던 나의 아버지도 부모 없이 외롭게 자란 처지여서 엄마와 마음이 잘 통했던 것 같다. 그러나 가난한 대로 행복했던 엄마와 나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를 잃었다. 직업이 운전기사인 남편을 둔 모든 여자들의 기후가 현실이 되어 나타난 교통사고였다. 엄마가 미용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것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얼마 뒤부터니까 40고개를 한두 회 넘어서였다. 나이 들어서 배운 솜씨라서인지 엄마의 미용기술은 내가 보기에도 신통치 않다. 그런데도 그 기술로 외할머니를 봉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건 순전히 입지 조건이 좋은 탓이다. 굴다리 밑에서 장사하는 아줌마들이 전부 단골이 돼주었으니까 그 아줌마들은 다른 건 다 소용없고 그저 손질하기 편하고 무난한 머리 모양만을 원했다. 엄마는 그런 아줌마들의 머리를 아주 싼 값에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물들이기도 하고 보글보글하게 짖어주기도 한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상냥해서 한 번 엄마한테 머리를 하고 간 여자들은 대개 다음번에도 엄마를 찾아왔다. 하지만 엄마가 처음부터 독립된 미정원을 가졌던 건 아니다.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엄마는 나와 함께 살면서 남의 미정원에서 일을 했다. 내가 죽어도 외할머니와 같이 살지 않겠다고 떼를 썼기 때문이다. 나는 황씨 할아버지가 마치 나의 진짜 외할아버지처럼 외할머니 집에 들어붙어 살고 있는 꼴이 보기 싫었다. 비록 그때는 황씨 할아버지의 본처가 세상을 떠난 뒤여서 할머니가 실질적인 그의 아내나 다름없이 되어 있었다고 하지만 법적으로야 어디까지나 내연의 관계 이상은 아니었던 것이다. 나는 할머니가 엄마나 나에게까지 그 할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나 할아버지로 대해주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파렴치하게 여겨졌다. 그래도 엄마는 역시 딸이라선지 나와는 생각이 달랐다. 엄마는 70이 넘어 여든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나이가 염려스러워 웬만하면 할머니와 함께 살자고 나를 달래었다. 식구라고 많지도 않은 딱 셋 뿐인데 굳이 둘로 나뉘어 살 필요가 있겠느냐고도 했었다. 하지만 나는 거기에 혹이 하나 붙어 있다는 게 문제라고 응수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다. 엄마는 하는 수 없이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숙사가 있는 여자 대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로소 할머니의 구멍가게를 미장원으로 개조하고 그 주인이 되어 할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이 지금부터 5년 전이다. 나는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지금 다니는 출판사에 취직을 했고 그때까지도 할머니는 여전히 황씨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출판사에서 교통이 편리한 곳에 방을 얻어 따로 살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 황씨 할아버지도 세상을 떠났다. 이제 집에는 할머니와 엄마 둘뿐이지만 어느샌가 혼자 사는 맛에 길들어버린 나는 아직 따로 살면서 이렇게 주말이면 할머니와 엄마가 사는 집을 다니러 오곤 한다. 황씨 할아버지가 죽은 것은 석 달 전인 올해 이른 봄. 아직 추위가 다 가시기 전이었다. 3년 전에 한 번 중풍으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되었다가 할머니의 극진한 간호로 올해 초부터 조금씩 기동을 하기 시작해서 대문간에 있는 변소까지 지팡이를 짚고 혼자서 다녀올 정도까지 되었던 황씨 할아버지는 그날 아침에도 변소에 다녀오다가 시멘트 바른 마당가에 밤새 얼어붙은 물길을 밟고 나가 떨어져 뇌진탕을 일으켰던 것이다. 나는 가끔 황씨 할아버지가 생전에 나의 외할머니를 정식 후처로 호적에 올려줄 수는 없었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었다. 그에 대한 외할머니의 일념은 그런 보상을 받고도 남을 터였고 그러기만 했다면 그 두 사람에 대한 나의 감정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었을 테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마도 황씨 할아버지의 집안에서 강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황씨 할아버지의 자식들이 우리 외할머니를 얼마나 무시, 내지, 경멸하고 있었는지는 그가 새벽 변속길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을 때 연락을 받고 달려왔던 그들의 태도만으로도 훤히 알 수 있는 일이었다. 그때 나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나중에 엄마에게 이야기를 들어서 안다. 그들 삼형제는 거의 비슷한 시간에 자가용을 몰고 나타나서 나의 외할머니와 엄마가 죽을 힘을 다 들여서 방에 들여다 눕힌 자기들의 아버지를 차에 싣고는 인사 한마디 없이 휑하니 떠나버렸다는 것이다. 의뢰해 그들을 따라 병원에 동행할 줄로 알고 미리 외출복까지 갈아입고 기다린 외할머니는 닥줬던 무엇처럼 멍청해져 버렸고 황씨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지 보름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도 할머니의 조바심을 보다 못한 엄마가 그쪽에 전화를 걸어보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했다. 황씨 할아버지의 자식들은 나의 외할머니를 그처럼 깨끗이 무시하는 걸로 자기들의 생모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고 했던 걸까 황씨 할아버지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서 장사까지 치렀다는 소식을 듣고 나자 외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졸도해 쓰러졌고 그 후로 차츰 정신이 흐려져간 것이다. 그에 대한 외할머니의 그런 집착에도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을까 언젠가 엄마는 그래서 더러운 게 정이라는 옛말이 생긴 거라고 할머니를 변호했지만 나는 정이라도 더러운 정은 깨끗이 씻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그 치욕스러움이 정수류의 부음물이 발 두꿈치로 흘러내리듯 할머니의 손녀인 나에게까지 튀어오지 않는가 너네 할머니는 첩이야 대여섯 살 나이에 동갑내기 사내아이로부터 그런 선언을 들었을 때 나는 그 말뜻이 뭔지 모르면서도 더러운 시공착물이 우리 세 식구 위로 퍼부어진 것 같은 느낌과 충격을 받았었다. 미용실 한 구석의 손님들 머리를 감겨주는 뒤쪽에 나 있는 작은 쪽문을 통해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 안에서 시멘트가 발린 좁고 긴 마당을 앞으로 하고 중간에 마루가 낀 방 두 개와 부엌이 기억자를 이루며 붙어있다. 그리고 부엌에서 대문을 잇는 선을 따라 시멘트 블록담이 앞집과의 경계를 짓고 있는데 그 담에 붙여서 공중전화 부수 두 개를 합친 것만한 크기의 헛간이 서 있다.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연탄광이었던 그 속에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된 뒤로는 당장 쓰지 않는 허접 쓰레기들을 넣어두고 있었다. 엄마는 그 헛간 위쪽을 옹색한 대로 장독대로 삼아서 몇 개의 장독을 올려놓았다. 외할머니의 정신이 온전했을 때에는 항상 반질하게 닦여져 있던 장독들이 요즘은 언제보나 희뿌연 먼지들을 한꺼풀 뒤집어 쓰고 있다. 집안은 쥐죽은 듯 고요하다. 할머니가 주무시고 계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나는 살구머니 마루 위로 올라가서 모는 종이처럼 네모어진 칸살 위에 창호지를 바른 안방문을 가만히 밀어 열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내게 등을 보이고 앉아있었다. 앙상하게 여인 등판이 두 손아귀에 들 것만 같다. 할머니의 몸이 처음부터 저렇게 여유어 있었던 건 아니다. 식당을 경영하고 계셨을 때는 연세도 중년 정도였으니까 여유기는 커녕 살이 찐 편이었고 황씨 할아버지와 살면서 구멍가게를 하고 있었을 때도 그저 보기 좋게 마른 정도였다. 그러던 것이 황씨 할아버지가 죽고 나서 정신이 오락가락하기 시작하더니 불과 두석 달 사이에 저처럼 한 줌도 안 되게 말라버렸다. 도대체 누가 먹을 것을 입에 떠넣어 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 때문이었다. 음식을 먹여드릴 때도 두세 번 입질을 하고 나면 을에 도리질을 하며 그만 드시려고 했다. 마치 밥을 안 먹겠다고 고집을 피워서 엄마 속을 태우는 어린아이 같았다. 엄마는 다른 집 노인네들은 노망이 들면 닥신대로 먹어치우고 싸대는 통에 골치라고 하던데 우리 집 노인네는 이상하다고 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나는 할머니가 그러시는 게 엄마를 위해 더없이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 덕분에 엄마는 할머니에게 성인용 기저귀 두석 장만 갈아들이면 하루 종일 미장원에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떤 때는 엄마를 길러준 할머니가 이번엔 거꾸로 아기가 되어서 엄마 손에 길러지고 있다는 착각마저 든다. 엄마는 어렸을 때 아주 순한 아기였을 거야. 할머니를 조금 더 애먹이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도 저렇게 아주 순한 아기가 되어서 엄마를 편하게 해주잖아. 언젠가 나는 엄마를 웃겨주려고 그렇게 말했는데 엄마는 할머니 쪽을 한번 흙깃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긴 한숨만 내쉬는 거였다. 할머니는 위에는 회색의 얇은 스웨터를 걸쳤지만 덮고 누웠던 고동생 누비 이불에 감싸인 허리 아래에는 무엇을 입었는지 모르겠다. 단지 허리를 동여면 희고 넓은 광목띠만 보인다. 엄마는 자기가 미장원에 있는 사이에 행여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가 마루에서 마당으로 굴러떨어지거나 마루 위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하는 불상사라도 저지를까봐 그처럼 할머니의 허리를 묶어서 그 끝을 마당으로 향한 문의 무릎 높이로 만들어진 문지방에 메워놓고 냈다. 그 문지방엔 마치 맞게도 쌍바라지 문을 닫아거는데 쓰이는 검은 쇠로 된 둥근 고리가 달려있는 것이다. 나는 대체 할머니가 무엇에 절이 열중해 계신지 궁금해서 가만히 할머니의 등 뒤로 다가가서 넘겨다보았다. 아마도 엄마가 시장의 이불집이나 커튼집에서 모아온 것인 듯한 색색의 가느다란 헝겊 오라기들을 한쪽 손에 모아둔 할머니는 입가에 살며시 미소마저 떠올린 채 다른 손으로 연방극을 쓰다듬고 있는 것이다. 그제서야 내가 한옆으로 털썩 주저앉으며 물었다. 할머니, 그거 뭐예요? 이거? 풀각시! 옆에서 갑자기 말소리가 났는데도 놀라지 않고 할머니는 손에 든 헝겊 뭉치를 내 눈앞으로 내대었다. 내 풀각시! 이비? 안이비? 이제 쪽지고 비뇨 꽂아서 시집 보낼랑께 머리통에 찰싹 달라붙게 자른 은빛 머리털 한 줌을 이마 쪽에 몰아서 알록달록한 꽃빈을 꽂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푸른빛이 돌도록 맑다. 홀족하게 패이고 주름진 두 볼에는 분홍빛 홍조가 살풋 어려서 조그만 얼굴을 뒤덮은 조글거리는 주름살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천진한 어린 계집애 같았다.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욕심을 털어버린 듯한 그 모습에는 내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곤 하던 황씨 할아버지에 대한 집착도 말끔히 씻겨져버린 듯했다. 혼자 손으로 미정원을 꾸려서 일용할 양식을 벌고 아울러 어린애처럼 되어버린 할머니까지 돌봐야 하는 엄마를 생각하자 나는 잠시 가책을 느꼈다. 황씨 할아버지도 세상을 뜨고 없는 지금 여기 와서 함께 살면서 조금이라도 엄마의 수고를 덜어드려야 오를 일이 아니던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리 없는 할머니는 손에 여전히 색 헝거보라기를 모아준 채 정면 벽 위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 입술을 달싹거리는 모양이 누구한테 소리 없이 말이라도 걸고 있는 것 같다. 나도 무심히 할머니의 시선을 따라가다가 그만 눈가가 빳빳해지는 걸 느꼈다. 할머니가 쳐다보고 있는 정면 벽 위에는 바로 할머니와 황씨 할아버지의 사진이 든 조그만 액자가 걸려있는 것이다. 사진 속의 두 사람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인다. 할머니는 한복을 차려입었고 황씨 할아버지는 맵고 모자까지 쓴 양복 차림으로 할머니가 펴든 양산 속에 함께 들어가 있다. 흑백 사진이라서 그저 희계만 보이는 하늘이 그 뒤로 펼쳐졌는데 구부러진 소나무 가지 하나가 옆으로 비스듬히 뻗어있는 것만으로는 어디서 찍은 사진인지 알 수가 없다. 아마도 단둘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어디 유원지에라도 놀러 갔다가 기념삼아 찍은 것인지도 모른다. 그걸 결혼식 못 올린 게 한이 된 부부가 사진관에 가서 흰 면사포 빌려 쓰고 사진이라도 찍어 걸어두듯이 두 사람의 인연의 징표로 걸어놓기로 한 것인지도 어쨌든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사진이 할머니 집에 걸려있는 게 나는 싫었다. 황씨 할아버지가 죽은 뒤에 그걸 떼어버리려고 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할머니 내가 그 사진틀에 손만 대도 비명을 질렀다. 나중엔 이 방으로 의자만 들고 들어와도 그 사진틀을 떼어내려고 그러는 줄 알고 소리소리 지르고 욕을 했다. 나중엔 엄마까지 그까짓 거 그냥 놔두면 되지 뭐 때문에 집안 시끄럽게 구느냐고 나를 나무라서 나도 그만 단념해버렸다. 그러나 할머니가 지금처럼 그 사진을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거릴 때마다 나는 죽은 황씨 할아버지가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만치나 소름이 끼친다. 나는 할머니의 주위를 딴 데로 돌리려고 말을 걸었다. 할머니 오줌 안 마려오세요? 요강 갖다 드릴까요? 어디 그동안 오줌 안 누셨나 봐야지. 나는 싫다고 도리머리를 흔드는 할머니를 억지로 자리에 눕히고 허리에 고무줄이 든 헐렁한 통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비닐 벤티에 쌓인 종이 기적이 가장자리를 만져보았다. 아직 젖지 않은 것 같았다. 할머니가 통치마 허리춤을 틀어지고 까만 눈을 말똥거리면서 나를 빤히 쳐다보다 불쑥 물었다. 대근 류슈? 처음 당하는 일도 아니어서 나는 그만 소리내어 웃었다. 류식은요 할머니 손녀지 목은 안 마르세요? 할머니 좋아하는 초코차 한 잔 만들어다 드릴까요? 할머니는 정신이 흐려진 뒤로 어린애처럼 단 것을 좋아한다. 코코아를 진하게 탄 것을 초코차라고 하는 것이다. 아니 난 싫어. 저기 있는 우리 할배한테나 한 잔 갖다 줘. 할머니가 벌렁 드러누은 채 손을 들어서 벽에 걸린 사진 액자를 가리켰다. 오만정이 다 떨어질 노릇이었다. 에이 할머니 또 노망떤다. 내가 언제건 저 사진을 찢어서 불에 태워버리지 않나 봐라. 빽 소리를 지르고 방을 뛰쳐나오고 말았다. 마침 저녁밥을 지을 시간이기도 했다. 안방에 둥근 밥상을 펴고 둘러앉은 저녁상 머리에서 할머니 밥숟갈 위에 구운 갈치의 살점을 떼어어지면서 엄마가 지나가는 말처럼 말했다. 사람이 오래 살다 보니 별꼬를 다 보지모니 왜요 무슨 일인데요 내가 된장찌개를 뜨려던 손길을 멈추고 되물었다. 혹시 어떤 실없는 남자가 장난이라도 걸었나 싶어서 입술을 내밀고 신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엄마 얼굴을 훔쳐보았다. 엄마가 할머니 입가로 밥숟갈을 가져가며 내쪽은 보지도 않은 채 말을 이었다. 글쎄 돌아가신 황씨 할아버지 있지 않니? 황씨 할아버지? 돌아가셨으면 다 끝난 거지 또 뭐? 나는 그 할아버지 말만 들어도 신경이 곤두섰다. 이제 돌아가셔서 속시원이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왜 또 엄마가 그의 이야기를 꺼내는지 궁금증보다 짜증이 먼저 치밀었다. 엄마는 계속 할머니의 밥시중을 들면서 내 말에 심상한 어조로 대꾸하고 있었지만 조금은 심란한 표정이었다. 그 할아버지 큰아들이라는 사람이 오늘 집으로 전화를 했는데 글쎄 난데없이 우리 집을 언제까지 비워줄 거냐고 하지 뭐니? 에? 뭐라고요? 집을 비우다니요? 누가 누구 집을 비워요? 나는 너무도 놀라서 삼킨 밥이 그대로 목구멍에 걸렸다. 서둘러 물을 한 모금 따라 마시고 주먹으로 가슴을 콩콩 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엄마 역시 새삼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진짜 웃기지? 나도 정말 어이가 없더라. 그래서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왜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우리 집을 비운단 말이냐고 되물었다.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자기네 사업이 잘 안되서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집을 좀 비워달라고 하는 거야. 아니 글쎄 자기네 사업이 잘 안되는 건 자기네 사정이지 그렇다고 왜 우리가 집을 비워야 하는 거냐고 나도 처음에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 그 사람들은 우리 집을 황씨 할아버지 소유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였어.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집의 진짜 주인은 황씨 할아버지인데 우리가 여태까지 공짜로 얻어 살면서 신세를 지고 있는 줄 알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쪽에서는 그렇게들 알고 있었나봐. 세상에 말도 안 돼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식구들한테는 그 영감이 그렇게 얘기했었나보지? 글쎄 엄연히 자기가 나서서 할머니 이름으로 명의 이전까지 해주었다는 분이 그랬을 리는 없고 할아버지가 여기서 쭉 사셨으니까 그냥 그럴 거라고 오해들을 한 건지도 모르지 자기네들도 잘 모르니까 한번 그렇게 넘겨짚어 본 건지도 모르고 그런 게 궁금하면 자기네가 슬쩍 구청이나 뭐 그런 데 가서 알아볼 수도 있잖아? 덮어놓고 우리 보고 언제 집을 비우겠느냐니 정말 기가 막히 말이 안 나오네. 자기네들 알 것만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도 좋다는 거야? 자기네가 뭔데 우리를 그렇게 무시해? 너네 할머니 첩이야! 문득 새된 사내아이의 음성이 쨍하고 뒷골을 때리면서 나는 모멸감에 온몸을 떨었다. 그들은 자기 멋대로 터무니없는 오해까지 덧붙여가며 우리 세 식구를 황령감이라는 큰 나무에 붙어 그 잎사귀를 갉아먹고 사는 해충쯤으로 여긴 것이다. 그들은 어쩌면 우리 할머니가 끝까지 자기들의 부친과 살 수 있게 해준 것만으로도 큰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아닐까? 그리고 이제 자기들 부친이 죽어 모든 인연이 끊어졌으니 그동안 내주었던 집을 회수하는 것은 자기들의 당당한 권리라고 생각하겠지. 마치 잎사귀에 붙은 벌레를 속시원히 손끝으로 털어내듯이. 별것도 아닌 인간들에게 벌레 취급을 당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이 억울하고 분해서 나는 할머니를 노려보며 쏘아붙였다. 다 할머니 때문이야. 애초에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면 안 되었으면 이런 일도 안 생기잖아. 엄마가 철썩 소리가 나게 내 등을 후려쳤다. 무슨 버리작머리 없는 소리야. 할머니한테. 아무리 할머니라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처자가 있는 줄 몰랐었다면 또 몰라. 모든 걸 뻔히 아는 한 동네 사는 윤부남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할머니는 처음부터 남의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고 싶으셨겠니? 뭐니뭐니 해도 널 낳아준 엄마를 낳아서 길러주신 분이야. 세상이 뭔지 고생이 뭔지도 모르면서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함부로 말하지 마. 할머니가 이제 그만 먹겠다고 머리를 흔들었다. 그런 할머니에게 물그릇을 데워주며 바라보는 엄마의 눈길이 마냥 측은했다. 오죽하면 그 할아버지 돌아가신 걸 알고 할머니가 이 지경이 되셨겠니? 그 할아버진 할머니 평생의 마음의 기둥이었던 거야. 외할머니에 대해서 얼마든지 동정적인 엄마의 말에서 나는 문득 기둥서방이란 말을 떠올린다.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일수록 마음의 의지처가 필요한 건 인간 보편의 속성인지도 모르지만 할머니는 하필이면 가정이 있는 남자를 그 대상으로 삼아야 했을까? 언젠가 엄마는 황씨 할아버지의 본처가 남편과 궁합이 안 맞아서 우리 할머니를 찾아다니는 걸 오히려 다행으로 여겼다면서 내소박 이란 생경한 단어까지 써가며 내게 변명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 비난하고 싶진 않았다. 단지 할머니의 지난 행적 때문에 황씨 할아버지의 아들들에게 덩단한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했다. 알았어요. 나도 이 집 와서 더 이상 그런 일로 할머니를 비난하고 싶진 않아. 어차피 다 끝난 일이니까. 하지만 그쪽에서 이 집까지 자기네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 엄만 그 얘기 듣고 뭐라고 대꾸했어요? 뭐라긴. 그쪽에서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집은 틀림없이 우리 어머니 이름으로 등기까지 난 우리 집이다. 안 믿어지면 관청이나 어디 가서 알아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고 다시는 이런 터무니없는 전화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지 뭐. 그랬더니? 그랬더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잠시 있다가 알았다고만 하고 그냥 끊더라. 미안하다고도 안 하고?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봐야겠다는 눈치던데 뭘. 기가 막혀서 대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그러느냐고 욕이라도 한마디 해주지 그랬어요? 그 사람들도 모르고 그러는 걸 뭘. 어쨌든 우리가 돌아가신 분한테 신세진 건 사실이니까 할아버지 생각을 해서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해해야지. 어쩌겠니? 엄만 또 그 소리. 대체 그 영감한테 신세를 졌다면 얼마나 졌다고 처음에 할머니한테 식당 차릴 가게 얻어준 거? 그 덕에 그 영감도 공짜로 술, 밤 나오는 노름방 하나 갖게 되었던 거 아니야? 그리고 그 가게 얻었을 때 빌렸던 돈도 결국 할머니가 벌어서 갚았다며? 어쨌든 그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지금 이 집도 사지 못했어. 어떻게 용케 집 앞으로 길이 날 걸 미리 알고 이 집 하나 있으면 할머니 노후 걱정은 없다면서 앞장서서 서둘러준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는 건 아니냐? 자기 돈 내서 사준 것도 아닌데 뭘. 아는 처지에 그 정도 편의도 못 봐주나? 그렇다고 할머니가 꼭 그 영감하고 그런 사이가 되어야 해요? 그런 일만 없었어도 그쪽 사람들이 우리 집을 자기네들 아버지 집이라고 터무니없는 오해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처신 한 번 잘못한 것 때문에 자기들 대신 그 영감 병구안까지 해가며 살았어도 고맙다는 말을 느끼는커녕 엄마나 나까지도 무시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래. 그런 줄 알겠거든. 넌 앞으로 네 처신 잘하며 살아. 엄마의 음성에 드디어 노기가 서렸다. 무한해진 내가 다 먹은 밥상을 부엌에 들고 나가서 치우고 들어오니 퀴퀴한 냄새가 풍기는 방 안에서 엄마가 할머니를 자리에 눕히려고 붙들고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 아유 냄새! 할머니가 응가하셨나 봐? 진작 누워드렸어야 하는 걸 너랑 입시름하느라고 깜빡했더니 할머니 똥을 싸셨으면 치워야죠. 어서 누우세요. 기저귀 갈아 드릴게요. 나까지 합세해서 자리에 눕히려고 했지만 어림없었다. 할머니는 통치마 허리춤을 잔뜩 틀어준 채 사람 손에 스치운 거미처럼 사지를 꼭 오므리고 꼼짝도 앉는 거였다. 엄마가 하는 수 없다는 듯이 손을 놓고 이마에 내뱀 땀을 닦았다. 할머니는 도대체 왜 저래? 내가 할머니를 노래보며 짜증스레 내뱉자 엄마가 그러지 말라는 투로 고개를 저으며 대꾸했다. 부끄러워서 그러시는 거야. 너희 외할아버지하고 혼례를 올리시던 날도 그랬단다. 밤새도록 치마 끈을 붙잡고 놓지를 않아서 결국은 첫날밤도 못 지렸다고. 나는 나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지금 똥을 싸 뭉개고 앉아있는 할머니를 보며 신랑 앞에서 치마 끈을 붙잡고 놓지 않는 세각시의 모습을 연상한다는 건 너무나 희극적이었다. 진짜 그랬대요? 그런 얘기 누구한테 들었는데요? 언젠가 할머니한테 직접 들었어. 아마 신세한탄을 하시던 끝이었던 것 같아. 당신도 한때는 그처럼 수줍은 많은 세각시였던 때가 있었다고. 나는 웃고 있던 얼굴의 피부가 쥐어드는 것을 느꼈다. 엄마의 그 말이 외할머니가 걸어야 했던 파란만장의 일대기를 내 눈앞에 펼쳐 보이는 것 같아서였다. 처음엔 신랑의 손길이 닿는 것마저 부끄러웠던 숫색시였다가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후살이 간 남편의 구박을 못 견뎌 밤도망을 치는 신세가 되었다가 무사람을 상대하는 식당 여주인에서 끝내는 안에 있는 남자의 소유물이 되어 떳떳지 못한 세상을 살았던 그리고 이제 다시 풀각시를 만들고 놀던 어린 시절로 되돌아간 할머니. 그 기나긴 전락의 세월 끝에 할머니 손에 남은 것은 결국 한 줌의 헝겊. 아니 한 줌의 풀인가? 할머니가 황씨 할아버지 도움으로 식당을 차렸을 때 난 열여섯 살이었어. 한창 감수성이 예민할 때였지. 난 황씨 할아버지가 우리 식당을 자기 집처럼 아무 때나 드나들면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할머니와 내가 거쳐하는 안방에서 노름판을 버리곤 하는 것이 너무 싫었어. 할머니는 내가 뭐라고 하면 오히려 날 나무라시고 그래서 난 나대로 공장에 다닌다고 집을 나왔지. 그때 내가 집을 나오지만 않았어도 엄마의 목소리가 잦아들더니 문득 정신이 든 것처럼 고개를 번쩍 치켜들었다. 아이고 할머니 기저귀 갈다 말고 우리가 왜 이러고 있니? 넌 나가서 대야에 물 좀 데워가지고 들어와. 엄마가 시키는 대로 방을 나서면서 나는 좀 전에 엄마가 하려다만 말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엄마가 집을 나오지만 않았어도 할머니가 황씨 할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맺게 되진 않았을 거라는 얘기였을까. 그래서 엄마는 그때 할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에 황씨 할아버지마저도 순신히 받아들였던 걸까. 그것이 할머니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나도 어렸을 적 한때는 황씨 할아버지를 퍽 따라섰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먼 옛날인 내 나이 대여섯 살 무렵의 그는 나를 몹시 귀여워하는 자애로운 할아버지였다. 그 무렵 엄마는 아버지가 안 계신 낮시간에 나를 데리고 우리 집에서 과히 멀지 않은 할머니의 식당에 가서 한나절을 보내고 오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럴 때 나는 식당 내실에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화투를 치고 있는 그를 자주 보았다. 다른 손님들과 달리 할머니의 이부자리며 옷가지가 널려있는 내실에서 그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가 할머니에게서 특별 대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다. 내가 빼꼼 문을 열고 들여다보면 그는 온 얼굴 가득 웃음을 띠며 나를 불러들여서는 무릎에다 앉히고 이마을 저마을 시키면서 상위에 안주를 집어먹이거나 과자 사 먹으라고 잔돈푼을 꺼내 손에 쥐어주거나 했다. 어쩌다가 그가 혼자 내실을 차지하고 있을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우린 서로 심심풀이 상대가 되어주었다. 그러다가 거의 팔을 베고 잠이 들었던 기억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우호적이던 그와 나 사이에 금이 가는 사건이 벌어진 건 역시 내 기억의 한계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였다. 그날도 나는 종종 그래갔던 것처럼 엄마와 함께 할머니 댁에 갔다. 늘 하던 것처럼 엄마는 주방으로 들어가서 할머니의 일손을 돕기 시작했고 나는 혼자 내실을 찾아 들어갔다. 마침 점심때여서 밀려드는 손님들 때문에 할머니도 엄마도 내게 특별한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고 기억된다. 외할머니가 안에 할아버지 계시니 들어가 바라라고 한마디 하셨던 것도 같다. 나는 주방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서 좁은 툇마루를 앞에 달고 으슥하게 들어앉은 내실문을 밀어 열었다. 우리 성이 왔니? 하고 반가운 웃음을 띄고 맞아줄 할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대낮에도 불을 켜야 하는 그곳에서 황씨 할아버지는 혼자 앉아 화두패를 늘어놓고 있었다. 나는 할아버지를 부르며 달려 들어가려다가 멈칫했다. 할아버지의 무릎에는 내 또래의 사내아이 하나가 가슴을 깔고 길게 엎드려 있다가 할아버지와 동시에 내 쪽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나를 본 할아버지가 곧 얼굴 가득 웃음을 터뜨리며 들어오라고 손짓을 했다. 우리 성이 왔구나. 어서 들어오지 않고 뭐하냐? 그래도 나는 꼼짝 않고 서서 할아버지 무릎에 얹혀져 있는 사내아이만을 바라보았다. 그 아이는 마치 자기 집 안방이라도 있는 것처럼 전혀 놀란 빛도 없이 태연하게 나를 마주 보면서 손에 든 무언가를 입에 갖다 넣는 참이었다. 그 아이가 엎드려 있는 할아버지의 무릎 앞에는 할머니가 내가 갈 때면 한 개씩 아껴가며 꺼내주곤 하던 초코크림 과자가 상자째로 놓여 있었다. 내게는 매번 딱 한 개씩만 주는 그 과자를 상자째 내주었다는 것은 그 아이가 할머니한테 나보다 훨씬 우대를 받고 있다는 증거였다. 내 눈에서는 그 순간 불똥이 튀는 것만 같았다. 나는 번개같이 황씨 할아버지 앞으로 달려들며 과자 상자를 낚아챘다. 이리 내놔. 이건 내 거야. 사내아이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앉았다. 황씨 할아버지가 난처한 표정을 웃음으로 얼버무리면서 내게 손을 내밀었다. 싸우지들 말고 나눠 먹어야지. 자 할아버지가 나눠줄 테니까 이리 다오. 나는 처음엔 고개를 흔들었지만 황씨 할아버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점점 거쳐가는 것을 보고 마지못해 그 손에 과자 상자를 넘겼다. 그는 남은 과자를 똑같이 세 개씩 나누어주고 한 개가 남자 그걸 슬쩍 입고 있던 조끼 주머니에 넣어버렸다. 그리고는 날 무릎에 앉히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시켰다. 밥은 먹었느냐 아버진 차 타고 어디 갔느냐 대강 그런 얘기였을 것이다. 내가 고개를 까딱 대며 대꾸를 하는 사이에 옆에 따로 떨어져 앉았던 사내아이가 슬그머니 황씨 할아버지 다른 쪽 무릎 위로 올라앉으며 나를 손가락질했다. 할아버지 얘는 누구야? 응 얘는 성희 이 집 할머니 손녀딸이지 대답하면서 그는 사내아이의 등을 토닥거리다가 꼬옥 껴안으면서 그 벌에 턱을 부볐다. 사내아이가 간지러운지 킥킥 웃으며 몸을 꼬았다. 그 광경이 내 눈에 쌍심질을 돋게 했다.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 두 손으로 그 아이를 떠다 밀며 소리쳤다. 우리 할아버지야 비켜! 뜻하지 않은 기습을 받고 방바닥에 엉덩망을 찌었던 사내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이번엔 나를 떠밀었다.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야 바닥에 굴러떨어졌던 내가 잽싸게 황씨 할아버지의 무릎 위로 기어오르며 소리쳤다.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야 우린 황씨 할아버지의 무릎을 한쪽씩 차지하고 앉아 똑같이 소리치며 두 손으로 서로를 밀어내기 시작했고 황씨 할아버지는 어이가 없다는 듯 큰 소리로 웃기만 했다. 어느샌가 방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 얼굴에는 억지로 짖는 듯한 어색한 웃음이 떠올라 있었지만 할머니의 등장이 사내아이의 힘에 밀리던 내에게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구실을 했다. 나는 갑자기 앙칼진 소리를 지르며 그 아이를 힘껏 떠다 밀었다. 우리 할머니 집에 있으니까 우리 할아버지야. 갑작스러운 공세에 밀려 바닥에 나동을 하셨던 사내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씩씩거리며 다시 덤벼들었다. 너네 할머니네 집에 있어도 우리 할아버지야. 우리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고 너네 할머니는 첩이란 말이야. 난 그때 첩이란 말의 뜻이 뭔지 몰랐다. 잠시 뻥해져서 아이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데 당황한 눈길로 할머니가 서 있는 쪽을 훔쳐본 황씨 할아버지가 갑자기 앉은 자리에서 몸을 솟구치며 사내아이의 뺨을 후려쳤다. 내 이놈의 자식 누가 그따위 소리를 하대. 아이가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면서 동시에 소리쳤다. 점순이 누나가 엄마한테 그랬단 말이야. 식당집 할머니인 할아버지 첩이라고. 그래도 이 자식이 황씨 할아버지가 눈을 불아리며 아이의 입을 틀어막을 듯 주먹을 내대었지만 아이는 지지 않고 말을 계속했다. 텔레비에서 본 것처럼 우리 재산 다 말아먹을 거라고. 내 인연을 당장 마침내 황씨 할아버지가 아이를 번쩍 들어 옆구리에 끼더니 밖을 향하여 달려나갔다. 거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진 다음에 문설주에 기대고 섰던 할머니가 힘없이 무너져 내리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할머니의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었다. 그때 엄마가 허둥지둥 안으로 달려들어왔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종섭이하고 성희가 싸웠어요? 영감님이 왜 저러시죠? 할머니가 넉락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그 어린 것이 날 지휘 할아버지 첩이란다. 그 집 부엌 대기까지 날 그 집 재산 말아먹는 악독한 첩년이라고 한다는구나. 엄마가 툇마루 앞에 우뚝 서며 사납게 소리쳤다. 저희 집 재산을 말아먹어요? 기가 막혀. 그 영감이 우리 집 재산을 말아먹지. 우리가 저희 집 재산을 말아먹어요? 그동안 어머니한테서 뜯어간 노릇 미천만 해도 얼만데? 할머니가 기운 없이 일어서며 손을 저었다. 그만둬라. 다 내가 일부 종사 못한 죄지. 누굴 보고 수원 수고하겠니? 손님들 찾을 텐데 어서 나가보자. 그제서야 내가 한옆에 서있다는 걸 깨달았는지 엄마가 나를 소리쳐 불렀다. 이리와 가서 점심 먹자. 식당으로 도로 나가면서도 엄마는 분이 안 풀렸는지 입속말로 투덜렸다. 영감님도 주책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손자까지 달고와서 위세야? 누구 복장 터지는 꼴 볼일 있나? 그날 나는 엄마 손에 이끌려 집으로 가면서 자꾸만 입안에 맴도는 물음을 되새김질하듯 애써 도로 삼키고 삼키고 했다. 엄마 첩이 뭐야? 첩녀는 뭐고? 라는 물음을 할머니 집에서 보았던 엄마와 할머니의 행동으로 보아서 그런 물음은 엄마나 할머니 앞에서 하면 안 되는 일종의 금기라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와닿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런 호칭을 감수해야 하는 할머니가 남들 앞에 떳떳지 못한 지탄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생각 또한 내 머릿속 깊이 새겨졌던 것이다. 엄마에게 굳이 묻지 않았어도 나는 그날 내가 가졌던 의문을 곧 풀 수 있었다. 바로 이웃집의 텔레비전을 통해서 했다. 엄마는 그때 어린이 프로 말고는 내게 텔레비전의 시청을 금지시켰지만 나는 친구를 찾아가서 놀던 옆집에서 인기 절정에 있던 한 텔레비전의 연속극을 보고 말았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그 등 뒤에 대고 손가락질을 까불대며 은밀한 목소리로 암흑에 이거 라고 지칭하는 여자가 등장했으며 친구의 엄마는 화면 속에 그 여자에게 욕을 퍼부었다. 옛날부터 남의 첨노릇하는 것들은 다 저렇다니까 남의 남편 가로채는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재산까지 넘보는 저런 년들은 그저 모조리 잡아다가 다신 그딴지 못하게 가랑머리를 확 찢어놔야 해. 그 이후로 나는 할머니 댁에 가는 것이 그 전만큼 즐겁지 않았다. 식당에 오는 사람들이 할머니의 정체를 알아내기만 하면 당장 욕을 하고 덤벼들어 가랑머리를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확 찢어놓을 것만 같았다. 그런 할머니를 둔 나 자신이 창피스럽기도 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전히 너터로 숨을 치며 할머니의 식당에 드나드는 황씨 할아버지도 구렁이나 이무기 같은 징그러운 짐승처럼 느껴져서 그의 시선이 내게 와 닿기 전에 멀찌감치 도망을 쳤다. 이듬해 나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더 이상 엄마 손을 잡고 할머니 댁에 같이 가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다른 친구들이 할머니란 말에서 정다움을 연상할 때 나는 그 위에 덧씌어지는 역겨움과 부끄러움까지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어릴 때의 그런 감정은 아직도 내 의식 속에 남아있는 것이다. 나는 가스불 위에 얹어놓은 물 담긴 대야를 멀거니 들여다본다. 더워진 물은 이제 대야 바닥에 땀방울 같은 작은 물방울들을 잔뜩 만들어서 붙여놓았다. 손가락을 넣어보니 따끈하다. 이 정도면 할머니 엉덩이에 누러붙은 똥도 잘 녹아 떨어질 것 같다. 때맞춰 방원에서 엄마가 소리쳤다. 물 아직 안 더웠니? 종섭은 나보다 서너 발자국 앞서서 걷고 있었다. 그는 키가 꽤 큰 편이어서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따라가다가 문득 시선을 들면 넓고 두터운 그의 등판이 눈에 들어왔다. 하긴 내 키는 꼬마는 아니지만 160cm가 채 되지 않았다. 그가 오늘 낮에 출판사로 전화를 걸어 나를 찾았을 때 철든 이후로 그와는 거의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다지 당황하지 않았다. 사실은 지난 토요일에 할머니 댁에 갔다가 엄마로부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듣고 온 뒤로 어쩐지 그에게서 한 번쯤은 연락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죽은 황씨 할아버지의 마다들인 종섭의 부친이 엄마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할머니 소유의 집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려온 것이 사흘 전이었다. 엄마는 그 당장 숨 넘어가는 목소리로 회사에 출근해 있는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글쎄 지금 우리 집 있잖니 등기 권리증을 보니까 할머니하고 황씨 할아버지하고 두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어. 뭐라고요?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그 집은 분명히 할머니 이름으로 명의 이전을 했다면서요? 그럼 엄마는 여태까지 한 번도 그걸 확인도 안 해봤단 말이에요? 나야 의뢰 할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으려니 했던 거지. 할머니가 그 집 사신 게 마침 내가 널 낳았을 때였어. 남들은 애를 낳으면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산바라지를 해준다지만 나는 할머니가 식당을 하시니 그런 걸 바랄 수도 없고 나 혼자 몸 추스르고 너 기르느라고 정신이 없었지. 마침 황씨 할아버지가 모든 걸 맡아서 해준다길래 그나마 다행이다 싶어서 믿고 맡겼던 건데 그럼 그 영감이 할머니 모르게 두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네. 그럼 그 영감네 집에서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알기만 해? 오늘 그 집에서 전화를 해서 나한테 그런 사실을 알려준걸. 지난번에 나한테 전화해본 바로 다음 날에 구청인지 등기소인지 애를 가서 등기불 열람을 했던가 봐. 그랬더니 소유자가 두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면서 그쪽에서는 오히려 돌아가신 양반이 할머니한테 자기 재산을 나누어준 것처럼 얘기하더라니까. 정말 기가 막히는군요. 누가 아니라니 믿는 도귀에 발등 찍힌다더니 그 영감이 그러실 줄 누가 알았겠니? 죽은 사람 불러다 따질 수도 없고 할머니 제정신이 아니시니 물어보나 만하고 정말 버섯목이라면 뒤집어라도 보이지. 꼼짝없이 집 절반을 날리게 생겼으니 억울하고 원통해서 어떻게 산다니? 엄마는 그대 목에서 목이 메었다. 나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한참 동안 엄마의 가쁜 숨소리만 듣고 있다가 가슴이 답답해서 한꺼번에 긴 숨을 토해내면서 비로소 내가 잠시 동안 숨쉬기마저 잊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저녁 당장 당장 집으로 가서 엄마가 장롱 밑바닥에서 찾아내놓은 등기 권리증을 살펴보았다. 틀림없었다. 거기에는 그 집의 소유주가 황판돌과 이 이쁸 두 사람으로 되어 있었고 게다가 기재 순위도 황판돌이 먼저였다. 매도 증서에도 마찬가지로 두 사람의 이름이 올라있었다. 결론은 황판돌 즉 황씨 할아버지가 할머니 대신 집을 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매매계약서와 등기 권리증에 자기 이름을 끼워 넣었다는 얘기였다. 그것은 명백한 사기 행위였지만 문서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이상 우린 그걸 밝히는 도리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고스란히 앉아서 당해야 하느냐고 엄마는 눈물을 짰지만 나는 뜨겁게 열기가 오른 눈으로 벽에 걸린 액자 속에 할머니와 함께 들어있는 황판돌 영감을 노려보았다. 양의 탈을 쓴 이리 아니 그렇게 말하면 그 짐승들이 억울해할 게다. 짐승들의 약육강식은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자연의 섬리일 뿐이다. 조금 더 배웠다는 걸 무기삼아 못 배운 자를 등쳐먹은 그것도 자기를 평생의 은인으로 받들면서 그 그늘을 의지해서 살아온 사람을 이처럼 교활하게 속여먹은 인간을 무엇이라 불러야 마땅할까. 황판돌과 할머니의 관계 그것은 처음부터 약재에 대한 강자의 횡포였다. 함께 살던 남자의 학대에 못 이겨 오직 보호의 대상밖에 되지 못하는 어린 딸을 앞세우고 낯선 도시에 첫발을 들여놓은 할머니에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럴 때 도움을 자청하고 나선 황판돌은 할머니에게 구세주나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의 도움으로 삶의 밑바닥을 헤쳐나가야 했던 할머니는 그 반대급부로 그가 하나씩 요구해오는 것들을 거부할 힘이 없었다. 황판돌은 그런 할머니를 손에 넣고 죽을 때까지 유용하게 써먹으면서 뒤로는 할머니의 재산까지 힘 한 번 안 들이고 절반을 뚝 잘라먹은 것이다. 그날 나는 그런 생각 끝에 머리통을 쌓아안고 비명을 지르다가 벌떡 일어나서 안방으로 갔다. 거기에 있는 엄마의 화장대에 딸린 동굴의자를 들고 와서 황판돌이 들어있는 사진 액자를 떼어낼 작정이었다. 사진액이라도 화풀이를 하지 않고는 못 견딜 것 같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는 그때까지 등신처럼 눈만 껌뻑이고 앉아있다가 내가 의자를 들고 들어오자 오직 그것 하나만은 눈치가 빤해서 괴성을 지르며 내 다리를 잡고 매달렸다. 한옆으로 훌쩍이며 앉아있던 엄마가 그 꼴을 보고 내 손에서 의자를 빼앗았다. 그만둬라.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까지 괴롭혀 드릴 건 없잖니. 그러다 병이라도 나면 어쩌게. 맨날 그 사진 보시면서 하루종일 혼자 노시는데 그걸 없앴다가 무슨 일이라도 날까 겁난다. 엄마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내 손에서 힘이 빠지게 했다. 나는 놓는 줄도 모르게 의자를 놓아버렸다. 그제서야 나의 두 눈에서도 분한 눈물이 흘러나와 뜨겁게 볼을 적셨다. 흘러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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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흘러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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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판돌 영감이 생전에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그는 황씨 집안의 장손이었다. 그 옛날 그가 나에게서 가로챘던 초코크림 과자 한 상자를 황판돌 영감은 우리 둘에게 반씩 나누어 주었었다. 그런데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 둘은 할머니의 집을 놓고 다시 한번 한판 승부를 벌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어릴 때의 치욕스러운 기억 때문에 나는 그 후 애써 그를 외면하고 살아온 셈이지만 가끔씩은 싫어도 그의 근황을 들어야만 했었다. 황판돌 영감은 기회에 있을 때마다 인물 잘나고 공부 잘하는 손주 자랑을 할머니 앞에서 늘어놓았고 할머니는 나도 그의 만큼 공부를 잘해주기를 바라며 종종 내 앞에서 그의 얘기를 꺼내곤 했던 것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너네 할머니는 첩이야 라고 소리치던 그의 목소리가 유리판을 철사토막으로 긁을 때처럼 쟁그라운 소리를 내며 등골을 훑고 지나가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몸을 옹송 고리곤 했다. 그리고 그처럼 심한 모욕을 당하고도 태연스레 그 아이의 이름을 입에 담는 할머니가 발로 밟아도 터지지 않는 질긴 껍질에 쌓인 벌레처럼 징그럽고 혐오스러웠다. 우리 우리 둘이 다시 만난 것은 중학교 3학년 때 전국 고교생 영어 웅변대회 지역 예선장 에서였다. 엄마와 함께 대회장인 한 대학교 강당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누굴 찾는지 두리번거리고 있던 황씨 할아버지와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만 거였다.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허리를 굽히는 엄마의 등 뒤로 나를 보는 황씨 할아버지의 눈빛도 허둥대고 있었다. 오 성인어도 대회에 나왔구나. 우리 종소비도 왔는데 내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어디로 가버려서 그때 키가 큰 남학생이 중년부인과 함께 다가와 할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할아버지 여기서 뭐하세요? 어디 가셨나 하고 한참 찾았잖아요. 다음순간 그 아이는 엄마와 나를 발견했고 엄마와 나 역시 그 아이 등 뒤에 서있는 중년부인을 보았다. 처음엔 의아로움으로 가득 찼던 중년여인의 눈빛이 나와 엄마를 번갈아 훑어보는 사이에 차츰 비웃음과 경멸을 뛰어가는 걸 보면서 나는 온몸이 움츠러들었다. 대회 참가자는 누구나 각자의 학교 이름과 자신의 이름이 커다랗게 쓰인 이런 표를 달고 있어서 우린 서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던 거다. 내 손을 잡고 먼저 몸을 돌린 건 엄마였다. 그 순간까지도 황종섭은 광채어린 큰 눈으로 쏘듯이 나를 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대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 나를 따라다녔다. 마치 구멍으로 도망치는 쥐를 집요하게 따라잡는 전지 불빛처럼 그의 눈빛은 나의 부끄러운 부분을 낱낱이 밝혀내어 몸둘 곳이 없게 만들었다. 그날 나는 예선에서 탈락했고 황종섭은 무난히 통과되었다. 나중에 그가 본선에 진출해서 입상권에 들었다는 소식은 할머니에게서 들었다. 그리고 성년이 된 뒤로는 6년 전에 꼭 한 번 그와 마주친 적이 있다. 그해 음력설에 엄마와 함께 할머니 댁으로 세배를 하러 갔을 때였다. 내가 그해 대학입시에 합격하고 아직 입학식은 치르기 전이었다. 그 몇 년 전에 상처를 한 후로 할머니와 실질적인 부부가 되어 살고 있는 황씨 할아버지가 명절만은 꼭 자식들 집으로 가서 쉬고 오기 때문에 그런 땐 평소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할머니 댁에 갈 수 있었다. 엄마와 난 그날 아침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의 차례를 지내고 나서 서둘러 할머니 댁으로 갔다. 그리고 막 점심을 먹고 났을 때 뜻밖의 황씨 할아버지가 나타났던 것이다. 우리는 그가 의뢰해 다음 날쯤 오려니 생각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어릴 때부터 늘 앞세우고 다니기 좋아하던 맛손자 황종섭을 대동하고 서했다. 황씨 할아버지는 거나하게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고 있었고 종섭은 그런 자기 할아버지를 부축한 채 조금은 쑥스러운 웃음을 짓고 있었다. 대문 열리는 소리에 마루로 우르르 몰려나간 우리 세 식구는 처음엔 뜻밖에 나타난 두 사람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고 만 있었는데 황씨 할아버지는 손자의 어깨에 기댄 채 우리들 앞으로 다가오며 거위처럼 꾀 꾀 고함을 질러댔다. 이거 봐 우리 종섭이가 올해 대학 입시에서 서울대학교에 저 칸이 붙었단 말이야. 그것도 판검사되는 과에 서울대학교가 어떤 대학교인데 아무나 가고 싶다고 다 갈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아니란 말이야. 게다가 들어가만 놓으면 출세길이 헌한 그런 과란 말이야. 종섭은 작달막한 자기 할아버지의 키에 맞추기 위해 등을 구부정하게 구부리고 아무데나 발을 헛디디는 노인네를 어깨로 받치면서 얼굴을 벌겋게 붉혔다. 할아버지 글쎄 좀 그만 좀 하시라니까요. 길에 오면서도 계속 그렇게 고함을 치시니 제가 창피하잖아요. 종섭이 간신히 마루 끝에 부려놓은 황씨 할아버지는 두 다리를 밑으로 늘어뜨린 채 그대로 마루 위에 뻗어버렸다. 그래 이놈아 오늘 내가 기분이 좋아서 술 좀 마셨다. 어쩔래? 이봐 할멈 우리 종섭이가 거기 있지? 그놈이 글쎄 올해 대학 입시에서 떡하니 서울대학교 하고도 법대에 들어갔다 이 말이야. 그제서야 할머니가 한마디 응수를 했다. 참 좋으시겠수. 우리 성희도 올해 대학에 들어갔는데. 응 성희? 그래 내가 할멈 손녀도 올해 대학에 합격했다고 자랑하는 말 들었지. 그래서 나도 오늘 이렇게 떡 손자놈을 데리고 왔단 말씀이야. 그래 성희 그놈도 오늘 여기 왔나? 황씨 할아버지가 두 팔굽을 마루 위에 세워 버텅기면서 억지로 고개를 쳐들어 두루벙거렸다. 할머니가 내 등을 앞으로 떠밀면서 대꾸했다. 여기 있잔수. 설이라고 할미한테 세배하러 왔답니다. 황씨 할아버지 붉게 충혈되고 초점풀린 눈이 두리번거리다가 내 얼굴 위에 멎었다. 그는 믿기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마루 대들보가 울릴 정도로 커다랗게 웃음을 터뜨렸다. 흐하하하 저게 성희라고 안보는 사이에 참 많이도 컸구먼 이제 아주 섹시티가 나는데 그래 하하하하 종섭아 저게 성희란다 옛날에 저애랑 너랑 둘이서 내 무릎 위에 앉아 서로 자기 할아버지라고 우기면서 싸우던 생각나냐 그때 그 어린 것들이 자라서 어느새 대학생이라 나도 모른 새 나의 시선이 번개처럼 종섭의 얼굴로 날아갔다. 그는 웃고 있었다. 참 그런 일도 있었지 하는 태연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내게 말하고 있는 듯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넌 내 앞에서 기죽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쨍하게 울리던 어린 사내아이의 목소리 너네 할머니 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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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불길 같은 것이 송고처럼 정수리를 뚫고 나가는 느낌에 아찔해진 순간 나는 어느새 마루 아래로 뛰어내려 발에 신발을 꿰고 있었다. 그리고 정신없이 달려간 버스정류장 내가 타고 갈 버스는 금방 오지 않았다. 초조하게 길 이쪽 저쪽을 둘러보는 내 눈길에 저만큼 달려오고 있는 종섭이 보였다. 서로의 시선이 마주칠 만치 가까워졌을 때 그가 소리쳤다. 잠깐만요 할 말이 있어요. 그 순간 버스 한 대가 와 닿았고 나는 행선지도 살펴보지 않고 그대로 올라 탔다. 아마도 배차 시간에 쫓기고 있는 버스였던 모양이다. 헐떡이는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숨가쁘게 뛰어오고 있는 종섭을 내버려둔 채 정류장에 있던 손님들만을 싣고 버스는 떠나버렸다. 그날 저녁 나보다 조금 늦게 집에 돌아온 엄마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종섭과의 만남은 언제나 내게 치욕스러운 말을 안겨주곤 했었다. 그날 그가 내게 하려던 말은 무엇이었을까 그러나 그 따위 지나간 일은 아무래도 좋았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의 앞에서 더 이상은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거였다. 그의 할아버지는 파렴치한 사기꾼이었고 나의 할머니는 반평생을 그의 손화기에 잡혀 단물을 빨리 우고 끝내는 재산마저 도둑질 당한 약자인 피해자였다. 나는 나의 할머니를 세상의 도덕률 앞에서 부끄럽게 여길 수는 있어도 황종섭이란 존재 앞에서 주눅들 이유란 없었다. 내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하는 건 황종섭 바로 그 자신 이었다. 종섭이 오늘 새삼술에 내게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고 한 용건은 과연 무엇일까? 10중 8구는 그 자신이 전공하고 있는 법지식을 동원해서 나를 설득하려는 것이겠지. 사흘 전에 그의 아버지가 걸어온 전화에 대고 엄마는 소리쳤다고 했다. 서류상의 소유권자가 둘이든 셋이든 이 집의 주인은 오직 우리 어머니 한 사람이다. 우리 어머니가 10년 동안이나 손발 터지게 밥장사에서 한 푼 두 푼 어렵게 모은 돈으로 산 집이다. 당신 아버지는 글 모르는 우리 어머니 부탁으로 명의 이전을 대신해주면서 서류에 자기 이름을 함께 써넣었던 것뿐이다. 그런 사실은 죽은 사람 자신이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우린 죽어도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날 수 없으니 정 이 집을 팔려거든 우리 세 식구부터 죽이고 나서 집 반쪽을 쪼개가든가 기둥뿌리를 파가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들은 엄마를 무식해서 말이 안 통하는 여자쯤으로 치부했겠지. 그래서 그나마 대학물을 먹었다는 나를 새로운 교섭대상으로 떠올렸을 것이다. 마침 그들에겐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하는 잘나고 똑똑한 아들이 있지 않은가. 그 아들로 하여금 그래도 말귀는 알아들을 만한 나를 먼저 설득시키도록 하자. 그런 전략이었겠지. 앞서가던 종섭이 큰길에서 갈라진 어느 한적한 골목길을 찾아들더니 마침내 발길을 멈췄다. 회색 벽돌담 한가운데를 움푹 파낸 것처럼 해서 거기 아무 칠도 하지 않은 생나무로 문을 해 달고 문설주 위에 추억 만들기란 신문 한장 크기만한 간판을 달아놓은 앞에서 고개를 돌려 나를 보며 말했다. 서로 얘기를 나누려면 되도록 조용한 곳이 좋을 것 같아서 이리로 왔는데 괜찮겠지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이 굳어있는 것이 스스로 느껴졌다. 생나무 문을 밀고 먼저 들어선 종섭이 하얀 칠을 한 회벽 곳곳에 나무 기둥이 드러나고 천장에도 굵은 통나무들이 석가래처럼 가로지른 호란의 가장 구석진 자리로 나를 안내 했다. 실내에는 일부러 멋을 낸 것처럼 군데군데 불에 그을린 자국이 있는 나무 탁자가 대여섯 개 놓였을 뿐인데 그 중 하나의 탁자에서 회사원처럼 보이는 젊은 남자 셋이 맥주를 마시고 있을 뿐 넓지도 않은 실내가 마냥 썰렁 했다. 귀에 들어오는 것은 FM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듯한 잔잔한 실내 음악 이었다. 갑자기 만나자고 전화해서 놀라지 않았어요? 자리를 잡고 마주앉아서 종섭이 처음으로 웃는 얼굴을 보이며 말했다. 너그러운 느낌을 주는 미소였다. 그는 아마도 외탁을 한 것 같았다. 그의 얼굴에서 황씨 할아버지를 떠올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다행스러웠다. 딱딱한 나무 의자였지만 상체를 약간 뒤로 젖힌 듯하게 뒤로 기대 앉은 모습도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마주 웃지 않았다. 적에게 무턱대고 호의적일 필요는 없는 거니까. 어쩌면 한 번쯤 그런 연락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할 얘기가 있다는 거겠지요? 딱딱한 내 어조가 스스로 듣기에도 잔뜩 긴장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나는 의자 끝에 도사렸던 몸을 등받이에 기댔다. 약자로서 긴장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싫었다. 종섭이 웃음을 거두고 눈을 크게 뜨더니 딱하다는 표정으로 부드럽게 말했다. 왜 그렇게 피해의식에 가득 찬 사람처럼 굴지요? 마치 내가 성희씨가 가진 무언가를 빼앗으려 들기라도 하는 것처럼 우린 누가 누구 것을 빼앗으려 만난 게 아니라 우리 사이에 가로 놓인 문제를 풀기 위해 만난 겁니다. 두 집 어른들 사이에 만들어진 문제를 말이죠. 말하자면 우린 싸우기 위해 만난 것이 아니라 서로 돕기 위해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우호적으로 대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나는 픽 웃었다. 그리고 시험 답안을 쓸 때처럼 또박또박 말했다. 서로 돕기 위해서 만난 거라고요? 그럼 우선 제게 도움을 주어 보시죠. 현재 종섭씨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법률적인 상식은 문외한인 나보다 나을 테니까요. 우리 할머니는 글도 모르기 때문에 집을 사면서 잘 아는 분한테 명의 이전을 대신 해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할머니가 그를 모르는 걸 악용해서 새로 산 집의 소유자를 우리 할머니와 자기 자신 두 사람 명의로 했다면 그 사람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가 쏘는 듯한 내 눈길을 피해 탁자 한 규퉁이를 내려다보며 마지못한 어조로 대꾸 했다. 그쯤 될 것 같군요. 그렇다면 우리 할머니는 사기사건의 피해자예요. 우리 할머니가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법치국가라면 법은 마땅히 우리를 보호해 줘야 해요. 종섭씨 앞에서 이런 소리 하는 거 웃기는 얘기겠지만 바로 종섭씨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적의 허를 찌른다는 기분으로 내가 그의 전화를 받은 이후 오후 내내 머릿속에서 짜맞추고 다듬은 말을 한꺼번에 토해냈다. 종섭이 내 기세를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인지 고개를 설레 설레 적고 나서 피식 웃었다. 여전히 공격 일변더러 나오는군요. 그렇다면 좋아요. 나도 전투 태세를 갖추기로 하죠. 하지만 우선 밥부터 먹어야 겠습니다. 금강산도식 후경이라는데 싸우려면 속부터 든든해 하지요. 저 벽에 써 붙여놓은 것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고르세요. 나는 그가 가리키는 대로 흰 종이에 써서 벽에 붙여놓은 음식 이름들을 읽어보았다. 음료수로는 맥주와 콜라가 있었고 식사라는 항목 밑에는 김치찌개 백반과 비빔밥과 오징어 덮밥이 있을 뿐이었다. 손님이 적은 이유를 알만 했다. 나는 비빔밥을 먹겠다고 했다. 퇴근하고 바로 종섭을 만난 것이기 때문에 배도 고팠고 어차피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했다. 그가 여유있게 나오면 나도 똑같이 응수하겠다는 속셈도 있었다. 그리고 목이 마르기에 한마디 덧붙였다. 이 집 장사하는 집 맞아요? 손님이 와도 거들떠도 안 보고 물도 한잔 안 갖다 주는 군요? 목이 마르면 맥주 한잔 하시죠? 물이면 돼요. 그는 더 권하지 않고 입구쪽 계산대 뒤에 숨뜻이 앉아있는 누군가의 머리통을 향해 소리쳤다. 아주머니 여기 비빔밥 두개 주세요. 그리고 물도 좀 주시고요. 계산대 뒤의 머리통이 불속 위로 솟아올랐다. 화장기 없는 누룩기한 얼굴에 여유여 뼈만 앙상한 중년 여자였다. 그 여자는 대꾸도 없이 등 뒤에 쳐진 커튼을 들치고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성미 까다로운 손님 같으면 불신절하다고 화를 내고 나가버릴 것 같은 태도였다. 내가 어이가 없어서 바라보고 있는데 종섭이 말했다. 남편이 돌아가신지 1년도 채 안 되었어요. 아직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저 아줌마 말이에요? 잘 아는 사이인가요? 그렇진 않고요. 고등학교 동창의 형님이 하던 가게예요. 그러니까 그 동창 형수님이죠. 얘기가 엉뚱한 대로 흘러간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친구분 형님은 왜 돌아가셨는데요? 위암 이었어요.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정교적 활동을 하다가 해직을 당했거든요. 그 후 이 가게를 하면서 생계를 꾸려간다는 소식을 듣고 동생 친구들인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이 찾아주기로 했던 거죠. 하지만 친구 형님은 학교에 대한 미련 때문에 가게에 마음을 못 붙이고 방황하다가 결국 병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리로 오게 된 거군요. 나중에 법관이 되어서도 그처럼 약자의 편이 되어 도와줄 모양이죠? 그렇다면 오늘라도 약간의 희망은 가져도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종섭이 잠깐 얼떨떨한 표정이다니 픽 웃었다. 법관이요? 아 아직도 내가 법대에 들어갔던 걸 기억하고 있어요? 잊을 수가 있나요? 종섭씨 할아버지께서 원동네에 소문을 내셨는데 술에 담뻑 취한 황씨 할아버지가 손자인 종섭의 부축을 받아 비틀걸음으로 외할머니의 집에 들어서며 동네가 떠들썩하게 소리치지 않았던가 우리 종섭이가 올해 입시해서 서울대학교에 척한이 붙었단 말이야 그것도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법대의 말이지 내가 기분이 좋아서 한잔했다고 그리고 또 말했었지 하하하 종섭아 저게 성이란다 너희 둘이 어렸을 때 내 무릎을 한쪽씩 차지하고 앉아서 서로 자기 할아버지라고 우기면서 싸우던 생각나냐 그러던 것들이 자라서 어느새 대학생이라니 그때 치욕감에 떠는 나를 보면서 종섭은 태연하게 웃고 있었지 그 웃음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너희 할머니 첩이야 라고 외치던 일을 기억하고 그처럼 소리 없이 웃었던 걸까 후끈한 열기처럼 치받치는 새삼스러운 치욕감을 이겨내려고 나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그날처럼 쑥스러운 빛이 떠오르더니 내 속마음은 전혀 짐작조차 못한 듯이 겸연적은 웃음을 띠고 대꾸했다 어딘지 모르게 낙천적인 느낌이 배어나는 어조였다 그날은 정말 창피해서 죽을뻔 했어요 부득부득 성희씨 할머니 댁에 가야된다고 고집을 부리셔서 모시고 나섰더니 택시를 타면 택시 운전사한테 자랑 성희씨 할머니 댁 동네까지 가서는 아는 사람마다 붙잡고 또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처럼 자랑스러운 손자가 법관이 되는 것까지 보셨어야 하는데 돌아가셔서 안됐군요 나도 모르게 비아냥거리는 어조가 되었는데 종섭은 개의치 않고 대꾸했다 뭐 어차피 법관되는 건 못 보셨을 테니까 그냥 희망을 품고 돌아가신 편이 나았을지도 모르죠 무슨 뜻이죠 처음부터 나한테 법관이 되어야겠다는 뚜렷한 소신 같은 게 있었어야 말이죠 막연히 성적이 좋으니까 그쪽도 가능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할아버지를 비롯한 집안 식구들이 모두 그걸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기정사실화하는 통에 나도 모르게 거기 휩쓸려버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대학에 입학하고 얼마 안 되어서 나는 꼭 그게 내 적성이 아니란 걸 깨달았죠 지금 난 군복무 마치고 휴학 중이에요 종섭이 황령감의 기대대로 빛나는 존재가 아닌 그저 그런 보통 사람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이 왠지 처음보다 그를 대학이 편하게 해주었다 황령감에 대해서 고소하다는 마음조차 들었다 그 고소함을 되씹어보기라도 할 것처럼 내가 다시 물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작정인데요 복학도 하지 않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영화감독이 되고 싶어요 전공을 바꿔서 다시 대학을 가는 것과 복학해서 일단 학교를 마친 다음에 직접 실전에 뛰어드는 것과 어느 쪽에 나을지 생각 중입니다 부모님께서도 종섭씨가 그런 생각하는 거 알고 계세요? 부모님은 이제 저에 대해서 완전히 두 손 다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불어령을 내리셨을지 모르지만 다행히 돌아가셨으니까 말 끝에 그가 으하하하 웃었다 헐렁한 무명 티셔츠를 입은 상체가 크게 흔들렸다 내가 어이가 없어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웃음기가 가지지 않은 얼굴로 덧붙여 말했다 왜요? 부려막심해 보입니까? 하지만 할아버지 생전에는 효도를 다 했다구요 나를 얼마나 대견해 하셨는데요 저만 보면 세상에 살았던 보람을 느낀다고 하실 정도로 생전에 그처럼 큰 기쁨을 안겨드렸으면 됐죠 뭐 식당 여주인이 음식 그릇들을 쟁반에 받쳐 들고 테이블 옆으로 다가왔다 아까는 단순히 피곤에 지쳐있는 것 같던 그 여자의 얼굴이 종섭을 통해 사연을 듣고 나니 인생 그 자체에 지쳐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여러가지 나물들이 담긴 접시와 밥공기 그리고 물 두 잔을 식탁에 늘어놓고 여자는 올 때와 마찬가지로 소리 없이 가버렸다 나는 우선 물잔을 집어들고 아까부터 목젖을 달구던 갈증을 껐다 그러고 나자 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냐는 짜증이 속에서 치밀어 올랐다 자칫 다단 눈 뜨고 코 베어 먹힐 판국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앉아서 늘어놓는 상대방의 말솜씨에 놀아나 맞장구나 치고 앉았다니 종섭이 종섭이 법관이 법관이 되든 영화감독이 되든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나는 오로지 할머니 소유의 집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그와 단판을 하러 나온 것일 뿐이다 나는 새삼스런 전의에 불타서 고추장을 듬뿍 덜어넣고 새빨갛게 밥을 비볐다 막상 비벼넣고 보니 너무 매울 것 같아 입에 넣을 엄두가 안 났다 숟가락을 그릇전에 걸쳐놓고 정색을 한 얼굴로 종섭을 바라보았다 아까부터 자꾸 이야기가 빗나가기만 하는데요 이제 그만 본론을 얘기하고 싶어요 우선 밥부터 먹읍시다 아니요 얘기부터 끝내요 종섭이 내 밥그릇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웃었다 사실은 밥이 너무 매울 것 같아서 먹기가 겁나죠 그러지 말고 내 밥하고 같이 비벼서 똑같이 나누는 게 어때요 난 아직 내 밥을 손도 안 댔으니까 성희씨 밥 비비는 기세가 하도 사나워서 바라보고만 있었다구요 나는 그만 화도 나고 우습기도 한 묘한 기분이 되어버렸다 한 집안 식구도 아닌 남녀간에 한 그릇에 밥을 같이 비벼서 나누자고 하는 건 지나치게 스스럼없는 무례한 원행 같기도 하고 한편 생각하면 먹던 밥도 아닐 바에야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난 친절 같기도 했다 그러다 나는 문득 그가 그처럼 스스럼없이 구는 것은 어쩌면 그의 할아버지와 나의 할머니의 관계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그건 친절이 아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제멋대로 농락한 사람의 손녀라고 만만히 여겨 가지고 노는 짓이다 나는 내 몸의 털구멍 하나하나마다 소름처럼 반감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면서 그를 정면으로 쏘아봤다 한 그릇 밥을 나눠 먹을 만큼 지금 우리가 친한 사이인가요? 도대체 오늘 저녁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만났는데요? 시시한 신변 얘기나 나누자고 만난 건 분명 아니었어요 종섭씨는 지금 농담을 할 정도로 가벼운 기분인지 모르지만 난 아니에요 난 지금 내 앞에 닥친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어요 내 기세에 눌렸는지 종섭의 얼굴빛이 달라졌다 손에 들었던 숟가락을 식탁에 놓고 자세마저 바로잡았다 미안해요 내 행동이 무례하게 느껴졌다면 사과할게요 하지만 본인은 아니었어요 난 성희씨를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 지금 이렇게 마주 앉아 있으려니까 여태까지 잘 알고 지내온 사람 같은 착각이 들어요 난 외동위로 커서 그런지 늘 사람이 그리웠고 예전에도 성희씨를 보면 동생처럼 여겨져서 반가웠어요 하지만 성희씨는 처음부터 나와 대면 하기를 싫어했었죠 중학교 때도 그랬고 또 대학에 들어가서도 난 그날 성희씨를 만나서 반가웠는데 성희씨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집 밖으로 뛰쳐나가고 말았죠 그래서 난 내가 성희씨한테 뭘 잘못했는지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성희씨는 그럴 기회마저 주지 않았죠 난 지금도 묻고 싶어요 그날 내가 뭘 잘못했었는지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정스러움 때문일까 나는 뜻하지 않게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다 그는 정말로 내가 왜 그의 앞에서 도망쳐야만 했는지를 모른단 말인가 그렇다면 어릴 때 내 앞에서 외쳤던 말도 잊어버렸을지 모른다 어쩌면 상처란 건 받은 쪽에만 남아있고 준 쪽은 그런 사질마저 잊어버리게 마련인 것인가 게다가 내가 동생처럼 여겨지기까지 했다고 나는 그가 내게 품은 감정은 경멸밖에 없을 줄 알았었다 하지만 이제와서 그가 아무리 날 인간적으로 대해준다 하더라도 우리 사이에 가로 놓인 문제가 그런 걸로 해결될 수는 없었다 지난 얘기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결코 유쾌하지 못한 기억이니까요 나는 지금 우리 사이에 가로 놓인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싶어요 종섭씨의 부모님이 종섭씨더런 날 만나보라고 한 것도 결국은 그 때문일 거예요 잘못 알았어요 부모님이 성인씨를 만나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성인씨를 만나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연락을 한 겁니다 예상 밖의 말을 던져놓고 종섭이 숟가락을 집어들어 자기 몫의 밥을 천천히 비비기 시작했다 그건 어쩌면 시간을 벌자는 수작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내가 응하지 않으리란 생각에서 인지 더 이상 밥을 함께 비비자는 말은 하지 않았다 나도 나도 내 몫의 밥을 먹기 시작했다 조급하게 대답을 재촉한다는 인상은 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야만 상대방에게 꿀릴 것 없는 당당한 태도로 보일 것이다 우린 잠시 말없이 밥을 먹었다 나는 밥보다 물을 더 많이 먹었다 그러다 종섭이 불쑥 말했다 어쩌면 성인씨 어머님의 주장이 사실일지도 모르죠 그 집은 실제로 성인씨 할머니 단독 소유일 수도 있어요 나는 잠시 내 귀를 의심했다 그렇게 정통으로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을 듣고 보니 오히려 말문이 막혀버렸다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놓는 줄도 모르게 놓아버리고 종섭을 응시했다 종섭이 담담한 어조로 계속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는 증거는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쪽의 증거만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소송을 한다고 해도 성인씨 쪽이 불리해요 그래서요 결국 우리가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성인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증거요 사기꾼이 사기를 치면서 이건 사기라고 써놓기라도 하나요 그러니까 설사 우리 쪽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증거가 없는 한 별 수 없다는 걸 나한테 가르쳐주려고 만나자고 했단 말이죠 법공구한 보람을 그런 데서 찾는 거군요 사실이야 어떻든 서류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면 그만인 게 법이에요 사기꾼이 조작해놓은 종이 한 장만 가지고도 남이 피 땀 흘려 모은 재산을 가로챌 수 있다면 그건 사기꾼을 위한 법밖에 더 돼요 우린 사기꾼이 아니니까 그 따위 법은 따를 수 없어요 처음에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는 척 했던 것도 사실은 나를 자신이 펴놓은 논리의 올가미에 걸려들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생각하니 참을 수 없이 화가 치밀었다 종섭은 내가 격앙된 어조로 늘어놓는 말을 끝까지 말없이 듣고 나서 비로소 입을 열었다 여전히 침착한 어조였다 성희씨는 자꾸 우리 할아버지가 사기를 쳤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말할 만한 무슨 증거라도 있는 겁니까 단순히 그 집을 살 때 우리 할아버지가 모든 절차를 대신했다 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불법으로 성희씨 할머니 모르게 그 집의 소유권을 나누어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당시 두 분은 내연관계에 있었고 실질적으로 부부나 마찬가지였어요 따라서 성희씨 할머니께서 자진해서 그 집을 우리 할아버지와 공동소유로 하고 싶어 하셨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 할머니가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할머니는 지난 20년 동안 엄마나 나 앞에서 한 번도 그 집이 두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단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요 오히려 그 집 한 칸이라도 나와 우리 엄마 앞으로 물려주게 된 걸 다행스러워 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할머니는 그 집을 종섭씨 할아버지와 공동소유로 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 집은 순전히 할머니 혼자의 힘으로 사신 거니까요 할머니 혼자 손발이 부르트도록 손님들 비위 맞춰가며 밥 장사에서 번 돈으로요 종섭씨 할아버지가 양심 있는 분이라면 설령 우리 할머니가 그 집을 공동소유로 하자고 했더라도 사양을 하셨을 거예요 나는 눈물이 솟구쳐서 더 이상 말을 이울 수가 없었다 할머니가 주변 사람들의 멸시를 받아가며 황령감의 첨노릇을 했던 것도 따지고 보면 엄마와 나를 위해서였다는 생각이 뒤늦게 가슴을 쳤다 그런 것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나는 덮어놓고 할머니의 떳떳지 못한 처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못마땅해 했던 것이다 외면한 채 눈물을 삼키고 있는 나의 귓가에 종섭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세상에 양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성희씨를 만나자고 한 것도 사실은 그놈의 양심이라는 것 때문이었는데요 종잡을 수 없는 말에 나는 눈물에 부른 눈을 들어 종섭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바지의 주머니를 더듬으며 담배를 피워도 좋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담배를 피우면 그가 연기를 한 모금 내뱉고 나서 말을 이었다 한 2년 전쯤 될 거예요 할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져서 반신을 못 쓰시고 자리에 누워 지내실 때였지요 그때 나는 어학병으로 군대에 가 있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외박을 나올 수가 있었어요 3년 전이라면 내가 대학 기숙사에 있을 때였다 그때 나는 할머니가 황령감과 함께 살면서 엄마에게까지 그의 딸 노릇을 강요하는 게 싫어서 되도록 할머니 집에는 발길을 끊고 살았었다 나는 외박을 나오면 할아버지를 뵈러 성희씨 할머니 댁에 들르곤 했었죠 그런 어느 날이었는데 성희씨 할머니께서 시장에 가시고 방에 나하고 할아버지 둘만 있게 되었을 때였어요 그날 할아버진 유난히 성희씨 할머니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어떤 얘기였는데요 착한 분이라고요 할아버진 그때 특히나 성희씨 할머니께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 무렵 엄마의 생일이라거나 해서 어쩌다 집에 들르면 어둑신한 방 한가운데 황씨 할아버지가 누워있고 할머니는 그 옆에 늘 대기상태로 지켜앉아있던 생각이 났다 할배 뭐 잡숫고 싶은 건 없수? 속이 더부룩하면 활명서라도 하나 잡숴보시든지 반드시 누워있게 갑갑하면 옆으로 좀 돌려 누워드릴까? 연신 곰살맞게 물어대던 할머니의 음성까지 귀가에 쟁쟁하게 되살아났다 그러다가 할아버진 갑자기 내가 그 할머니한테 죄를 많이 지었지 하시면서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종섭은 종섭은 그때 할아버지가 하던 흉내라도 내는 것처럼 짧게 한 번 한숨을 쉬고 나서 손에 든 담배를 재떠리에 비벼 껐다 그 뻔뻔스럽게만 여겨지던 황령감에게도 그런 회안이 있었던가 싶어 나는 묵묵히 종섭의 숙인 이마를 건너다 보았다 담배를 끈 종섭이 다시 시선을 들어 나를 보았다 그리고는 무슨 말을 할 듯 할 듯 망설이시다가 날 보고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소유자가 둘러되어 있는 집을 그 중 한 사람 앞으로 해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거야 해당 관청에 가서 소류를 그렇게 새로 만들면 그만이라고 했더니 그런 줄은 알지만 그 사람이 관청 출입을 할 형편이 못 돼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내 가슴 속의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거세게 뛰놀기 시작했다 눈 한 번 깜짝이지 않고 주시하는 내 시선을 감당하기 힘들었던지 종섭이 다시 고개를 숙이고 말을 이었다 그러더니 관청까지 가지 말고 그런 내용을 각서로 써놓으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가령 소유권 포기 각서라든가 그런 걸 써서 도장을 찍으면 그것도 나중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느냐고 그래서요? 그래서 정말 그런 걸 쓰셨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 밖으로 다급한 물음이 튀어나갔다 아니요 아니요 그날 내 앞에서 그걸 쓰시진 않았어요 하지만 과연 그 각서란 게 나중에 그걸 써준 당사자가 죽은 뒤까지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지 따져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본인이 죽은 뒤에라도 법으로 정해진 시효만 지나지 않았으면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는 무언가 결심하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할아버지가 나한테 법률에 대한 자문이랄까 뭐 그런 걸 구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 학교에서 하는 공부와도 무관하지 않은 거였기 때문인지 그때 그 일이 내 기억 속에 깊은 인상으로 남아서 잊혀지지를 않더군요 그렇다면 그건 틀림없이 우리 할머니 집에 대한 얘기였을 거예요 종섭씨 할아버지는 그때 분명히 우리 할머니 집을 두 사람 명의로 해놓은 데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걸 바로 잡아놓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종섭씨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확신이 차서 하는 말에 종섭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것만으로 속단을 내릴 수는 없어요 만약 그때 우리 할아버지께서 성희씨 할머니의 집을 염두에 두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라면 그리고 말씀대로 하실 생각이었다면 틀림없이 그런 각서를 써서 성희씨 할머니께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일이 터졌을 때 당연히 성희씨 쪽에서 그 각서에 대해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성희씨 쪽에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할아버지께서 각서 운운하신 것이 성희씨 할머니의 집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거나 그걸 쓸 필요가 없어졌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 신경쓰지 않을 작정이었죠 그런데 어머니로부터 성희씨 할머니가 지금 온전한 정신상태가 아니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정섭씨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숨기고 있던 약점을 들킨 것 같아 당황했다 어쩐지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쪽에 불리할 것만 같았던 거다 그들이 우리 할머니가 온전한 정신으로 사실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야 우리를 조금이라도 덜 만만하게 볼 것 같아서 했다 종섭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그런 소문을 확인까지 하셨더군요 그러면서 성희씨 할머니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까 설사 재판장에 나온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할 거라고요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 나는 아차 싶었어요 성희씨 할머니가 그런 상태시라면 각서를 받아 놓고도 미처 그 생각을 못해내고 있을 수도 있겠다 만약 우리 할아버지가 식구들 몰래 성희씨 할머니한테 그런 각서를 써주시면서 잘 두었다가 나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읽어보라고 하시기라도 했다면 성희씨 할머니가 그걸 생각해내지 않는 한 진실이 밝혀지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나는 내 가슴 속에서 뜻하지 않은 감동의 물결이 서서히 일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알려주려고 날 만나자고 했던 거예요 종섭이 내 얼굴을 주시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난 그 집을 그 집을 두 사람 명의로 한 대에는 분명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봐요 다만 나중에 사정이 달라져서 그 집을 성희씨 할머니 한 사람 소유로 해놓으려고 했을 수는 있죠 그래서 할머니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고 봐야죠 그때 가서는 성희씨 쪽에서도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그대로 인정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요 그것만은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런 각서가 나오든 안 나오든 할머니의 집은 할머니 혼자만의 것이에요 할머니는 그 집을 종섭씨 할아버지와 절반씩 나누어 가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객관적인 사실이 그럴 뿐 아니라 할머니의 의식 속에서도 그래요 종섭씨 할아버지가 각서를 써주셨다면 그건 자신의 행동을 뉘우쳤다는 의미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끝내 무력의 양심을 이긴 거겠죠 좋도록 생각하십시오 결과가 어찌 되든지 나는 내 양심에 따라 행동했으니까 할아버지께서도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어쩌면 지뢰짐작으로 쓸데없는 일을 했다고 절 남으라고 계실지도 모르지만요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는 마음이 극진하군요 내 할아버지였으니까요 그의 마지막 말이 가시처럼 내 마음을 찔렀다 단순히 할머니고 할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자손인 우리들은 그들을 전폭적으로 믿고 지지해야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러지 못했던 내가 나빴을 수도 있겠다 헤어지기 전에 종섭은 전화번호 하나를 메모해서 내게 주었다 만약 그 각서를 찾게 되거든 내게 연락을 해주세요 우린 큰 길가에서 헤어졌다 종섭과 헤어지자마자 나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공중전화 부스를 찾아내고는 안으로 들어갔다 엄마는 잠에 취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어느새 시간이 밤 11시에 가까워져 있었던 거다 엄마 혹시 할머니가 황씨 할아버지한테서 무슨 각서 같은 거 받은 적 있어요 다짜고짜 묻는 내 말에 엄마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투로 대꾸했다 각서라니 그 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든가 하는 그런 각서 말이에요 혹시 그런데 대해서 할머니가 하신 말씀 없었어요 예 그런 게 있다면 왜 우리가 앉아서 억울한 일을 당하겠니 그런데 갑자기 그런 소린 왜 해 혹시 너무 알아낸 거라도 있어 나는 종섭을 만났던 일을 대강 얘기하고 나서 덧붙였다 그러니까 할머니께 한번 여쭤보시고 그런 게 혹시 집안 어디에 있는지 좀 찾아보세요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데 찾아보고 말고 정말 그런 게 나와주면 오죽이나 좋겠니 나는 엄마에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라고 말해주었다 그건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다음날 나는 회사에서 퇴근하기가 바쁘게 할머니 되길 갔다 엄마는 언제나처럼 미정원 거울 앞에서 손님의 머리를 말고 있었는데 표정이 과히 밝지 못했다 그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기도 했던 것이 만약 그 각서를 찾아냈다면 당장에 회사로 전화를 했을 터이기 때문이었다 그거 찾아보셨어요? 내가 손님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들떼 놓고 묻자 엄마는 말없이 고개부터 접고 나서 말했다 네 전화 끊고 나서 새벽이 될 때까지 온 집안을 뒤져봐도 없더라 그날 저녁 저녁 상을 치우고 나서 엄마와 나는 그런 것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 다시 한번 온 집안을 뒤졌다 내 책상 위에 꽂힌 몇 권 안 되는 책들의 갈피갈피와 서랍들 장롱 밑바닥 할머니 옷들을 넣어두는 머릿장 속 그 속에 처박힌 할머니의 못 씻는 헌 버선자까지 뒤집어 보고는 그러느라고 방안 가득 널려진 허접 쓰레기 속에 지쳐서 주저앉았다 없죠? 없구나 엄마와 내가 허탈한 얼굴을 마주보며 선문다 받듯 토막말을 주고받는 옆에서 할머니는 장롱에서 흘러나온 옷가지들을 이것저것 집어서 머리에 썼다 벗었다 하면서 깔깔거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엄마가 기막힌 얼굴로 중얼거렸다 꼭 세 살 먹은 어린애가 저지래 하면서 노는 것 같구나 이럴 땐 차라리 할머니가 아무것도 모르시는 게 다행인지도 모르지 만약 멀쩡한 정신이라면 반평생을 믿고 의지해온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그 충격이 어떻겠니 차라리 말귀를 알아듣고 충격을 받아서 제정신으로 돌아오기라도 하면 좋겠네 신봉사가 죽은 줄 알았던 심청이를 만나서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던 것처럼 내가 내가 엄마 말에 팩 쏘아 대꾸 하면서 할머니가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있는 할머니 추울 때 입으시라고 언젠가 엄마가 짜드린 털실 속지마를 잡아채듯 벗겨내곤 소리쳤다 할머니 죽은 할배가 할머니한테 뭐 써준 거 있다면서요 이런 종이에 뭐 써준 거예요 그거 어디 더 써요 나는 마침 손 가까이 떨어져 있던 무슨 영수증 조각을 할머니 얼굴 앞에 대고 흔들었다 할머니가 나부끼는 종이 조각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불쑥 말했다 안돼 할배가 자기 죽을 때까지 절대로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말랬어 나는 귀가 번쩍 뛰었다 엄마도 왕왕을만큼이나 커진 눈으로 내 얼굴을 마주 보았다 아까 내가 물었을 때는 그런 거 없다고 했었는데 그럼 그 영감님이 정말 그런 각서를 써주기는 써준 걸까 나는 아무 말 말라고 엄마에게 눈짓을 하고 나서 한층 목소리를 부드럽게 해서 다시 물었다 할머니 할배는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말해보세요 할배가 준 그 종이 어디다 두셨어요? 네? 그러나 할머니는 요지부동으로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 할배 안 죽었어 저기 할배 있어 할머니의 시선이 가닿는 곳을 나는 굳이 돌아보지 않았다 보나마나 사진 속의 황씨 할아버지가 거기 걸려있을 것이기에 할머니 그건 진짜 할배가 아니라 할배 사진이에요 할배는 죽었어요 죽어서 땅속에 묻혔다구요 그러니까 말해보세요 할배가 준 그 종이 어디다 뒀어요? 내가 얼굴을 가까이 가져다 대고 소리치자 할머니는 야단 맞은 어린애처럼 입술을 삐죽대며 도리질을 했다 아니란께 우리 할배는 저기 있단께 엄마가 옆에서 한숨을 쉬고 내 어깨를 끌어당겼다 소용없어 할머니는 사진을 영감님으로 알고 있어 그래서 하루종일 그 앞에 앉아있는 거야 차라리 그런 각서를 정말 써주었는지 그거는 확인해보자 어머니 어머니 그러니까 할배가 뭘 써주긴 써준 거죠 보여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말해보세요 할배가 이렇게 뭘 쓴 종이를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그러나 이미 겁에 질려버린 할머니는 덮어놓고 고개를 저었다 몰라 안 주었어 내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할머니 그거 거짓말이지요 거짓말하면 혼나요 그러니까 바른대로 말해요 할배가 이런 거 할머니한테 줬지요 아니야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아무것도 안 줬단께 엄마와 나는 마주보고 동시에 한숨을 내쉬었다 할머니가 저러는 이상 지금 당장은 도저히 어째볼 도리가 없는 거였다 엄마가 체념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쨌든 황씨 할아버지가 할머니께 그런 각서를 써드린 것만은 사실인 것 같구나 각서를 써주면서 자기 죽은 다음에 펴보라고 했던 모양이지 순 사기꾼 같은 영감이 그래도 체면은 있어서 자기 생전에 사기친 사실이 들통나면 망신이다 싶었겠죠 그래서 자기 죽은 다음에 펴보라고 했나봐요 할머니는 뭐든지 그 영감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엄마한테도 그런 사실을 숨기고 어디다 감춰둔 모양이죠 글쎄 처음엔 시침 뚝 떼고 할머니 재산을 떼먹으려 했다가 죽을 때가 되니까 지옥 갈까봐 걱정이 되었나 그런 각서를 써줄 생각을 했으니 말이에요 그 할아버지 중풍으로 쓰러지셨을 때 할머니가 오죽하셨니 2년 동안을 꼬박 허리띠 끄르고 편히 주무셔본 적이 없었어 정말 효자래도 그런 효자가 없고 열려래도 그런 연려가 없었을 거야 사람이 짐승도 아닌 다음에야 그런 정성에 간복은 안 할 수 있었겠니 할머니 정성 때문에 죽었던 양심이 되살아났나 하지만 만약 그런 각서가 있더라도 우리가 그걸 찾아내지 못하면 말짱 헛고잖아요 그 각서만 있으면 우린 우리 재산을 억울하게 빼앗기지 않아도 되는데 막상 그걸 찾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 더 미칠 것 같았다 이뜬 날은 일요일이어서 엄마와 나는 하루 종일 각서의 행방을 찾기 위해 할머니를 붙들고 신랑이를 했다 엄마는 좀 새 없던 일로 미정원을 하루 휴업하기까지 했다 할머니는 엄마와 내가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각서를 어디 두었는지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엄마와 나의 닭달질에 잔뜩 겁을 먹고 무조건 거부 반응만을 보였다 이젠 아예 그런 종이 같은 것도 받은 적이 없다고 잡아떼는 판이었다 점심때가 지나자 맥이 빠져 앉아있는데 대문 벨이 울렸다 나가보니 가끔 오가는 길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은 땅딸막한 중노인이 부부처럼 보이는 젊은 남녀와 사내 아이 하나를 뒤에 달고 서 있었다 무슨 일이죠? 내가 의아해하며 묻자 풀죽은 반팔 남방에 다림질 자국이 다 펴져서 푸대자루처럼 된 바지를 걸친 땅딸막한 노인이 얼굴 가득 우호적인 미소를 떠올리며 말했다 이 밑에 부동산 소개서에서 왔는데요 집을 내놓으셨다고 해서 가뜩이나 심란한 판에 신경질이 발악 치밀었다 저절로 곱지 않은 말투로 대답이 나갔다 우리가 언제 집을 내나요? 참 별일을 다 보겠네 노인은 일순 당황하는 눈치였지만 더욱더 난만한 미소로 얼굴을 도배하면서 응수했다 아니 저 이 댁에서 그런게 아니라 같이 사시던 영감님 댁에서 이제 그 영감님도 돌아가셨고 하니 집을 팔아야겠다고 그 댁 아드님이 어제 직접 찾아오셔서 부탁을 하시더라구요 뭐라구요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잠시 노인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내가 얼른 들어가지 않아 궁금했던지 엄마가 대문간으로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엄마 그 내놓겠다는 사람을 이리 끌고 와요 내가 직접 속시원히 단판을 지을 테니까 사태질을 해가며 기세등등하게 외치자 노인 뒤에 서있던 젊은 부부가 먼저 아이 손을 끌고 흘끔흘끔 뒤를 돌아보면서 물러갔다 노인이 휴지처럼 구겨진 손수건을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어 땀도 나지 않은 이맛전을 문지르며 말했다 듣고 보니 무슨 사단이 있는 모양인데 알았어요 내 다시는 사람 데리고 오지 않으리다 나도 다 늙은 사람이 다리품 팔고 다니면서 남의 구설에 말려들고 싶진 않으니까 엄마와 난 참담한 심정이 되어 방으로 들어왔다 소유주가 둘인 이상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 집을 팔 순 없다 그런 걸 모를 저들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변죽으로 울려보는 속셈이 눈에 보이는 듯 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 쪽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주려는 의도겠지 그러다가 저항 안되면 마침내 소송도 불사할 것이다 우리가 믿고 매달릴 거라곤 오직 황령감이 할머니께 써주었을 지도 모르는 그 각서였다 엄마와 나는 그때서야 점심때가 지난 걸 깨닫고 늦은 점심을 차려먹는 신용을 했다 언제나처럼 밥투정하는 어린애인 양 밥든 숟가락에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할머니에게 진지를 먹여드리다 말고 엄마가 한숨처럼 내뱉었다 이렇게 밥먹기를 싫어하시니 아마도 아마도 진짜 열녀처럼 굶어죽어서 영감님 뒤를 따라갈 생각이신가 보다 그 말이 내 성질을 돋구었다 아이고 그놈의 영감태기 정말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네 생전에 우리 할머니는 얼마나 혹독하게 닭달질을 해놓았으면 죽은 뒤에까지 할머니가 이렇게 그 영감 말이라면 무서워서 벌벌 떨지 할머니 할머니 할배는 죽었어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할머니 인생을 가로채고 할머니 재산까지 사기쳐서 말아먹는 그런 인간한테 못되며 끝까지 충성을 바치는 거냐고요 네? 할머니가 맨날 쳐다보는 저건 그냥 사진일 뿐이에요 진짜 할배가 아니라고요 아휴 속 터져 내가 진짜 저 사진을 확 찢어버려야지 그래서 눈에 안 보이게 되면 그 영감이 죽었다는 말을 고지 듣게 될려나? 빽빽 소리치다가 나는 정말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다 입에서 쏟아지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아까 혹시나 각서를 쓴 종이가 거기에 있을까 하여 장롱 위를 보느라고 들여다놓은 의자 위에 올라서기 무섭게 사진틀을 떼어냈다 할머니도 엄마도 미처 말릴 틈이 없었다 한 손으로 마당 쪽으로 난 미다지 문을 밀어 열면서 동시에 다른 손에 든 사진틀을 밖으로 팽개쳤다 할머니가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비명을 지르며 내가 올라선 의자 다리를 부들었을 땐 요란한 소리와 함께 사진틀이 마당 시멘트 위에 떨어져 박살이 난 뒤였다 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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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가 두 손으로 문지방을 짚고 서서 곧 밖으로 뛰쳐나갈 것처럼 몸을 속고치며 안타깝게 부르짖었다 엄마가 그러는 할머니를 뒤에서 얼싸안고 같이 밖을 내다보다가 미심쩍게 중얼거렸다 근데 저 사진 뒤쪽에 붙어있는 건 뭐니? 무슨 편지 봉투 같기도 한데 엄마가 보고 있는 것은 깨어진 액자에서 튕겨져 나와 엎어져 있는 사진의 뒷면이었다 부서진 나무 틀과 유리 조각이 흩어진 위에 액자에서 빠져나온 사진이 뒤집혀진 채 얌전히 올라앉았는데 그 위에 다시 희고 갸름한 편지 봉투 하나가 얹혀있는 것이었다 나는 한다름에 밖으로 뛰쳐나가 편지 봉투를 집어올렸다 봉투와 함께 사진이 딸려 올라왔다 편지 봉투를 풀칠하여 사진 뒷면에 딱 붙여놓았던 것이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 속을 더듬었다 하얀 타이프 용지를 4번에 접은 것이 나왔다 서울 특별시 009 00 동 385 82 위의 집은 황판돌과 이유뿐 두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실은 이유뿐 한 사람의 노력으로 취득한 것이다 이에 황판돌은 위 주택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유뿐 한 사람의 소유로 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이 각서에 써서 증명한다 1995년 모월 모일 황판돌 자필로 쓴 각서였다 황판돌의 이름 밑에는 그의 주민등록 번호가 쓰여있고 도장이 찍혀있었다 나는 온몸의 힘이 일시에 빠져버려서 각서와 사진을 양손에 든 채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엄마 품에 안기듯이 쪼그리고 앉아서 훌쩍훌쩍 울고 있던 할머니가 내 손에 든 사진을 보더니 할배 소리치고 빼앗으려 두 손을 내밀었다 나는 할머니 손에 사진을 놓아버리며 엄마 눈앞에 아무 말없이 각서를 펼쳐보였다 엄마가 기운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남보기엔 하찮기만 한 종이조각 하나를 놓고 엄마 하나는 하염없이 앉아있었다 그러다가 엄마가 문득 생각났다는 투로 말했다 그나저나 종섭이 그 애가 고맙다 그 애가 말해주지 않았으면 우린 이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하마터면 고스란히 집 절반을 날릴 뻔했는데 엄마는 사뭇 감동한 얼굴로 눈물까지 찍어냈다 나 나 역시 종섭이 말하던 각서라는 것이 이처럼 실제로 눈앞에 나타나고 보니 그저 막연한 말만 들었을 때와는 또 다른 감회가 일어났다 종섭은 확령감이 정말 그런 각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 확실하게 알지 못했다 어쩌면 그런 걸 썼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을 뿐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라면 알려주고자 한 것이다 그런 행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그는 우리 편이 되어주고 싶었던 걸까 그렇다면 왜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드는 동안 자기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우리 할머니가 진짜 자기 할머니처럼 여겨지기라도 한 것일까 아니면 황령감에게 가진 정성을 다 바치는 할머니를 보고 감동해서 할머니 편이 되주기로 한 것인가 그 모든 것은 결국 마음이 하는 일이었다 황령감이 할머니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마음을 끝내 바꾸지 않았다면 우린 꼼짝없이 이 집 절반은 날리고 말았을 터였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은 그의 양심이 물욕을 이겼기 때문이고 그건 선의가 죽은 뒤에까지 종섭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게 진실을 알려준 것이나 아닐까 그런 생각 끝에 나는 각서를 찾게 되면 자기에게 연락을 해달라던 종섭의 말을 기억해냈다 그가 적어준 전화번호가 그가 일하는 무슨 사무실 같은 데라면 일요일에 나와 있을 리 없겠지만 나는 그냥 번호판을 눌렀다 되도록 빨리 소식을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였다 신호가 몇 번 가지 않아서 남자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다 네 날의 비디오입니다 그건 종섭의 목소리 같았지만 법대와 비디오방 주인이란 아무래도 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나는 확인을 해야 했다 거기 황종섭씨 계신가요? 전데요 아 혹시 김성희씨? 그의 목소리는 조금 놀란 듯 했다 반대로 나는 그가 비디오방 주인이란 사실을 과히 어색치 않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영화감독이 되고 싶다던 그의 희망사항에 비춰보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지 않은가 맞아요 연락드릴 일이 있어서요 그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각서를 찾았나요? 찾았어요 그럼 이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아까보다 좀 더 긴 침묵이 이어지다가 종섭이 신중하게 대답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만에 하나 우리 쪽 어른들이 그 각서의 진위 여부를 놓고 다시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그 각서에 씌어진 글씨나 도장이 우리 할아버지의 글씨와 도장이 틀림없기만 하면 최종 결정은 성희씨 쪽에 유리하게 내려질 테니까요 물론 이래서 종섭씨가 우리 쪽에 해주었던 그런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라도 그렇게는 못했을 거예요 종섭의 대꾸는 금방 들려오지 않았다 소리 없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볼 것처럼 잠시 숨을 죽인 뒤에 종섭이 천천히 말했다 철부지 시절에 나는 성희씨 몫의 과자를 빼앗아 먹은 적이 있죠 나는 그때처럼 성희씨의 것을 부당하게 갖고 싶지 않았어요 언젠가 그 집은 성희씨 집이 될 테니까 작은 돌멩이 하나가 정통으로 뒤통수를 맞춘 것처럼 머릿속이 띵하고 울렸다 나는 아무런 할 말도 찾지 못한 채 전화기를 들고만 있었다 머릿속에 길고 긴 터널이 뚫리고 그 안쪽 깊은 곳에서 외치는 어린 사내아이의 세된 음성이 들려왔다 너네 할머니는 첩이야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제가 읽어드렸던 작품들 중에서 꽤 긴 길이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도 재미있게 들으셨습니다 그래도 재미있으셨죠? 이 이야기는 TV 드라마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음이 하는 일이란 바로 양심이었던 겁니다 양심이 하는 일 양심을 지키며 산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나와 내 가족의 이익과 관계되는 일이라면 마음속에 양심이 소리치든 말든 잠시 닫아둘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현실이 그렇잖아요 오히려 현실은 양심이라는 걸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더 몰상식하고 더 철면피한 일들이 수도 없이 계속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폭풍 속에서 촛불을 밝히고 있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섭이 한 행동은 정말 칭찬받아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종섭이 황영감에게서 들은 각서에 대한 이야기를 성희에게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류상으로는 할머니의 집이 황영감과 할머니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둘로 나누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러면 할머니 가족들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가뜩이나 황할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성희나 어머니나 억울하고 분해서 어쩌면 정신이 이상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쩌면 모르고 그냥 당할 뻔했던 성희네 가족에게 할아버지가 흘린듯이 했던 말을 기억해내어 그 이야기를 전한 건 정말 잘한 일입니다 마음이 하는 일, 즉 양심이 시키는 일을 그대로 따른 것이죠 그 어려운 걸 해낸 거예요 종섭이가요 그리고 황영감의 양심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젊었을 적엔 어쩌면 욕심이 좀 나서 글자를 모르는 할머니를 속이고 등기부에 자신의 이름을 껴넣은 것 같은데 아주 나중에서야 마음을 돌린 것 또한 양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평생 동안 헌신한 여자에게 보여주는 최소한의 양심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 소설은 황영감의 양심과 그의 손자인 종섭의 양심 그리고 자식을 지키기 위해 살아내야 했던 할머니의 사랑과 희생에 대한 이야기였네요 마무리가 흐뭇하게 되어서 비록 긴 시간 힘들게 읽었지만 저는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드라마 같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좋은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고요 이해숙 작가의 단편소설 마음이 하는 일을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그리고 다음에 또 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